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데미안 헤르만헤세 두 개의 세계 열 살 되던 해 내가 살던 작은 마을에 있는 라틴어 학교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향기를 뿜으며 다가와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어두운 골목길에 밝은 집과 교회 탑 시계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아늑하고 또 따사로운 느낌으로 가득 찬 방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찬 방들의 추억이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 집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가정상비약과 말린 과일의 향기도 풍겨온다 그곳에서는 극과 극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이 얽혀있다 세상 끝에서부터 나타난 밤과 낮의 영역이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매우 비좁아 오직 부모님 두 분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영역의 대부분은 내게 매우 친숙하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엄격함 모범 교육의 세계였다 이 세계에는 부드러운 빛 명확함과 정결함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대화 깨끗한 손 말숙한 옷차림 훌륭한 예의범절이 깃들여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연결된 고등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관용과 선의 사랑과 존경 하느님의 말씀과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 인생을 밝고 맑게 그리고 아름답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또 하나의 다른 세계 또한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이질적인 세계였다 냄새와 말씨부터 달랐고 기대와 요구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한여라든가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한 소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마치 도살장이나 형무소 술주정뱅이들과 욕지거리를 퍼붓는 녀석 여자들 새끼 밴 암소와 쓰러진 말 강도와 살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 같은 몸설이 쳐지면서도 유혹적이고 끔찍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넘쳤다 흥미롭지만 무섭고 거칠고 어둠침침한 일들이 바로 내 주위에서 옆골목이나 이웃집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찰들과 불량배들이 쫓고 쫓기며 거리를 휩쓸고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두들겹했으며 밤이 되면 젊은 여인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노파들이 사람을 홀려 아프게 만들기도 했다 강도들이 숲속에 자리를 잡았고 방화범이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또 하나의 격정적인 세계가 도처에서 넘쳐 흐르고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집만은 제외되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여기 한쪽 영역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 안정,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여러 가지의 일들 소란스럽고도 눈부시며 음산하고도 파괴적인 일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한다름의 어머니 품으로 달아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가 가까이 맞닿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 한여인 리나는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거실 문 옆에 앉아 깨끗이 씻은 손을 빳빳하게 다림질한 앞치마에 단정히 모으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른다 그때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이며 우리들의 세계인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그러나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주간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다툴 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일들이 그러했으며 내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였다 확실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눈과 귀를 돌리면 그곳에는 언제나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그런 사실이 내겐 낯설고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지만 때론 금지된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황량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루하게 여긴 적도 있었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부모님처럼 되는 일이며 밝고 맑은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으로의 길은 너무나 멀었다 그곳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길은 언제나 다른 캄캄한 세계에 바로 옆이나 그 한가운데를 통해 가기 때문에 그 세계에 아주 머물거나 어쩌면 그 속에 빠져버릴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러한 운명에 놓인 탕하들의 이야기를 나는 열심히 읽었다 탕하들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와 선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구원이었으며 현명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르고 선하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칸이나 방탕하들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방탕하가 참회하고 다시금 선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결과가 불만스러울 지경이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고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찌되었든 그런 생각들은 단지 공상으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마음의 맨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를 상상할 때도 그것이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변장하고 길거리나 시장통 술집 따위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뿐 결코 우리 집은 아니었다 나의 누나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나들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더 부모님과 가까웠다 나에 비하면 훨씬 착하고 몸가짐도 발랐으며 나쁜 점이란 없었다 물론 누나들에게도 약간의 결점이나 나쁜 버릇은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나의 경우와는 달랐다 나의 경우 악마와의 접촉은 몹시 괴롭고 곤혹스러운 것이었으며 나에겐 어두운 세계가 훨씬 가까운 것 같았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싸웠을 때도 시간이 지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내가 나빴고 싸움을 건조기였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건 나였다 누나들을 욕하는 것은 부모님과 성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누나들과는 함께 나눌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거리의 불황아들과 나누는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 양심에 비추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밝은 날에 누나들과 함께 어울려 훌륭하고 품위 있는 빛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는 뿌듯하기도 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던 것 중에 단연 최고였다 밝은 음악과 향기로운 냄새 속에서 크리스마스와 행복에 둘러싸인 천사가 된다는 것은 분명 달콤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내게 아주 드물었다 때때로 나는 어린애다운 놀이를 하다가도 괴팍한 성미를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분노에 휩싸여 거친 행동을 하고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며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을의 후회와 회안에 초라하고도 침울한 심정으로 보내는 몇 시간이 계속되고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 후에는 다시 밝은 빛과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의 시간이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나와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곤 했다 둘 다 다소 거칠긴 했지만 선량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들이 늘 멸시했던 이웃 공립학교 아이들과도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수업이 없던 어느 날 오후 내가 열 살쯤 되던 해였다 나는 이웃의 두 아이와 어울려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키 큰 아이가 다가왔다 열 세 살쯤 되는 힘이 세고 거친 아이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했지만 술주정뱅이었고 그의 가족들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속으로 그를 두려워했으므로 그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몸가짐은 벌써 어른스러웠고 젊은 직공들의 말투며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에 강 기슬구로 내려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다리 기둥 뒤로 돌아갔다 아치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흘러가는 냇물 사이의 기슬군 온통 쓰레기와 유리 조각 고철 덩어리 그 밖에 잡다한 것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이따금 쓸만한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것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찾아낸 잡동산이들을 그에게 보여야 했다 크로머는 그 중 괜찮은 것을 골라 호주머니에 챙겼고 나머지는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나비나 노스에 주석으로 만든 물건이 있는지 살폈으며 그런 것은 모두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만든 낡은 빛도 챙겼다 나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당장 만나지 말라며 혼날 게 뻔해서가 아니라 크로머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를 한패로 취급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기뻤다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했다 내가 크로머와 어울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침내 우리들은 땅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크로머는 강물에 침을 뱉었다 그는 이세로 침을 뱉어 원하는 곳 어디든 맞췄다 그의 모습은 어른스럽게 보였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우리 또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놓거나 나쁜 짓을 자랑스럽게 으스댔다 나는 잠자코 있었는데 그런 나의 침묵이 크로머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 몹시 두려웠다 처음에 나와 함께 있던 두 아이는 이내 내게서 멀어져 아예 크로머에게 붙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차림과 태도 또한 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훌륭한 가문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일 없었다 친구들도 여차하면 나를 모른 채 할 것이다 나는 불안한 나머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나는 대담하게도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댔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집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같이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도 흔한 종류의 사과가 아닌 최고급 사과였다고 말했다 어리석게도 나는 순간적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이런 거짓말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꾸며되기 시작한 이야기는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금방 이야기를 끝내면 혹시나 더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더욱 부풀렸다 한 사람이 나무 위에서 사과를 따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았고 나중에 너무 무거워진 사과 자루를 반으로 나누어 하나를 먼저 옮긴 후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왔다는 말까지 했다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은 전혀 무관심하다는 태도였고 크로모는 눈을 반쯤 내리깐 채 날카롭게 나를 훑어보더니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들림없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럼 들림없어 나는 지지 않고 분명한 어조로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맹세할 수 있어? 하느님의 이름으로라고 맹세해 나는 겁이 더럭났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래 좋아 크로모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조금 뒤 크로모가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무척 기뻤다 다리 위에 다다랐을 때 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머뭇거리며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어차피 같은 길로 가야 하니까 크로모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도 나는 감히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 집 대문과 육중한 쇠 손잡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창문과 어머니 방에 커튼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인가 내가 문을 열고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크로모가 나를 쫓아와 문을 밀치며 들어왔다 앞마당 쪽으로만 햇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두운 타일 복도에서 크로모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서서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이 마치 무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나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금세 불안해졌다 만약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이래?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물었다 아니야, 잠깐 내게 뭘 좀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굳이 다른 아이들이 들을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 대체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난 들어가야 해, 알겠어? 넌 알고 있겠지?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땅인지 크로모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몰라, 난 그저 방앗간 집 땅이라고 생각했어 크로모가 한쪽 팔로 내 몸을 휘감아 바짝 끌어당겼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악하고 심술구중 기운이 넘쳐올렀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가르쳐 줄게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던 사실이야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훔친 놈을 신고하면 이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뭐라고? 맙소사 나는 신음을 내뱉었다 너, 설마 주인에게 일러바치지는 않겠지? 그의 양심에 호소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난 확실히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배신 따위는 결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 일러바치지 말라고? 크로모는 가소롭다는 듯이 피구 섰다 이봐, 넌 내가 돈 찍는 공장이라도 가진 줄 알아?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를 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니? 어쩌면 과수원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크로모는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안정의 향기를 풍기지 않았고 나를 감싸고 있던 세계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 주인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고발하겠지 사람들은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고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 내가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 소용 없었다 내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순간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위기를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나는 절망감에 빠져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는 모두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떠올랐다 낡은 은시계 할머니께서 물려주셨지만 고장나서 그저 차고 다녔을 뿐인 시계였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 그러모, 제발 이르지 말아줘 그래서 너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이 시계를 줄게 자, 받아 난 정말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걸 가져 은으로 만든 고급 시계야 물론 손을 좀 봐야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큰 손으로 시계를 받아주었다 그 손을 바라보며 나는 그의 손이 나에게 얼마나 폭력적이며 깊은 적의를 갖고 있는지 내 생활과 평화를 파괴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은으로 만든 거야 나는 무력하게 떨며 말했다 이 따위 낡아 빠진 시계가 은이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고쳤어 크로모가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크로모 나는 그가 그대로 가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떨면서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우선 이 시계를 받아줘 정말 은으로 만든 거야 은이라고 진짜야 난 이것밖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그는 냉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넌 잘 알고 있겠지? 경찰한테 얘기해도 돼? 난 경찰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돌았었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가진 못하게 했다 일이 그렇게 돼선 안 된다 그가 이대로 돌아가버리고 그 후에 벌어질 온갖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크로모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지? 너 농담이지? 나는 초조한 나머지 잔뜩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이 농담으로 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을 해봐 무슨 짓이든 하겠소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해 그는 짐지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야 그것을 쉽게 보게 할 만큼 난 부자도 아니고 그쯤은 너도 알겠지? 하지만 넌 부자인데다 은으로 만든 시계도 갖고 있잖아 내게 이 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갔다 그러나 이 마르크라니 그건 내게 있어서 십 마르크나 백 마르크 천마르크와도 같은 엄청난 돈이었고 마련할 수도 없는 돈이었다 나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었다 어머니께 맡겨둔 작은 저금통 하나 있었고 그 속엔 삼촌이 오셨을 때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기회에 생긴 10페니 또는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것 외엔 한 푼도 없었다 그때 나는 아직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돈이라곤 정말 한 푼도 한 푼도 없어 그렇지만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난 인디언 책도 가지고 있고 병정들이며 컴퍼스도 있어 그것들을 줄게 나는 울상이 되다시피 하여 부탁했다 크로머는 대담해 보이는 입술을 심술굳게 실룩거리더니 땅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웃기지마 그따위 쓰레기는 너나 가져 컴퍼스라고? 더 이상 환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와 돈을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정말 방법이 없단 말이야 내일까지 여유를 줄게 내일 이 마크가 들어와 수업이 끝난 뒤에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돼 만약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하지만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란 말이야 정말 어떻게도 안 되면 어쩌지? 돈은 너희 집에 얼마든지 있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럼 내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보자 알았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져오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꼭 기억해둬 그는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 보았다 그러더니 침을 한 번 뱉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디론가 도망쳐서 영영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라도 빠져 죽어버릴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확실한 형체를 갖고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두운 현관 맨 위층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의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가려고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다가 계단에 앉아 훌쩍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있었다 우리 집의 분위기와 사랑의 이런 사소한 물건들로부터 물밀듯 밀려왔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 그리운 고향집의 방을 보고 그 냄새를 맡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듯 내 마음도 그랬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만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죄를 짓고 낯선 시면 속에 깊숙이 가라앉아 모험과 죄악에 몸을 맡기고 위협과 불안과 치욕이라는 적에게 협박받았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자갈이 깔린 고급 현관 바닥 가구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정겹고 부드럽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더 이상 내게 위안이 되지 못했으며 내 소유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엄한 질책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 속에 속할 수 없었다 나는 깔개 위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 더러운 발을 하고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림자를 우리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밀과 불안을 품어왔지만 오늘 내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모두가 어린애 장난이며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두 손을 뻗어 나를 쫓아왔고 이곳으로부터는 어머니도 나를 구해낼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알려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 나의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모두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는 이도저도 아닌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었다 왜 나는 그를 따라갔던가 왜 나는 아버지에게 복정했던 것보다 더 순순히 크로모에게 복정했던가 무엇 때문에 그따위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댔던가 그런 짓이 진정 영웅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그때부터 악마가 내 손을 잡고 있었고 적이 내 뒤를 따라다니게 된 것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내일 당장 닥칠 공포보다는 내 앞날이 이 순간부터 점차 내리막길이 되어 마침내는 암흑에 이를 것이라는 섬뜩한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이 실수로 인해 또다시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누나들과 다정이 지내는 일이며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와 입맞춤도 모두 위선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운명과 비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믿음과 희망이 내 마음을 스쳤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처분에 따라 벌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내 편이 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고백하는 순간 지금껏 그래왔듯이 참회와 괴롭고 가슴 아픈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한 위로처럼 느껴졌던가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이었던가 그러나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비밀로 간직해야만 하는 오직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영원히 사악한 길로 빠져들어 악당들과 비밀을 나누며 그들에게 종속되어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른인 척, 영웅인 척하며 벌인 일의 대가를 견뎌야만 한다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젖은 신발을 지적하며 혼내신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려짐으로써 더 나쁜 사태를 깨닫지 못하셨고 나는 그저 아버지의 꾸중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남몰래 다른 일에 그것을 연관시켜버렸다 그러다 보니 새롭고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바로 날카로운 반항심이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우월감을 느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가 내 젖은 신발을 나무라는 잔소리는 아주 경멸스럽게 생각되었다 만약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흡사 사람을 죽인 주의를 지은 판국에 빵 한 조각을 훔친 것만 신문받는 사람의 심정이었다 그것은 추악하고 적대적인 감정이었지만 강하고 깊은 매력이 있었다 달은 어떤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내 비밀과 죄를 결박시켰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크로머가 경찰에게 나를 밀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내 머리 위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나를 한낱 철부지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체험 중에서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최초의 균열이었고 나의 소년 시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둥에 가해진 최초의 톱질이었다 그 기둥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운명은 누구도 느끼지 못한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선이 그어진다 톱질이나 균열의 흔적은 다시 아물고 치유되기도 하지만 암실 같은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피 흘리며 살아가게 된다 나 자신은 이러한 전율할 만한 감정에 두려움을 느껴 당장이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추며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용서를 빈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현자 못지않게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난관을 극복해 나갈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나는 저녁 내내 변해버린 집안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만 했다 벽시계와 책장, 성경책과 거울, 책꼬지와 벽에 걸린 그림들이 나에게 작별을 구했고 나는 나의 착하고 행복한 생활이 모두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양 내게서 멀어져가는 것을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어둡고 낯선 세계, 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가운데 새로운 흡입력을 가진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았고 그 맛은 쓰디썼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며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울렸던 저녁기도는 최후의 죄를 사하는 지옥불처럼 내 위로 쏟아졌다 가족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나는 차마 함께 부를 수 없었다 곡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쓰디쓴 담집이며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도를 올렸을 때도 나는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없었고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는 심한 마음의 동요가 나를 가족으로부터 갈라놓았다 춥고 지친 채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따스함과 안도감이 나를 부드럽게 감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지나간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잘 자라는 밤인사 후 사라지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는 아직 방 안에 남아있었고 어머니가 든 촛불의 희미한 빛은 아직도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내게 와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무언가 느끼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다정하게 입맞춰주시고 다정하고도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물으시겠지 그럼 나는 울음을 터뜨릴 것이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 흘러내릴 것이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나는 용서를 빌리라 그러면 만사가 해결되고 나는 구원될 것이다 문틈으로 비춰들던 촛불의 빛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간절히 원했다 다음 순간 나는 다시 낮의 사건을 떠올렸고 적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크로모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뜬 채 입술에는 야비한 웃음을 띄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커져왔다 크로모의 얼굴은 더 크고 추악하게 변해 내가 잠이 들 때까지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꾼 꿈은 크로머나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부모님과 누나들과 함께 배를 타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휴일의 평화와 환희에 둘러싸여 있었다 한밤중에 언뜻 잠이 깨었을 때조차도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다 유난히도 하얗던 누나들의 여름옷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서운했지만 어느 한순간 나는 천상의 낙원에서 현실로 굴러떨어져 다시 사악한 적의 눈과 마주쳤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도록 일어나지 않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마자 나는 그만 구토를 해버렸다 이로 인해 나는 얼마간의 이득을 보았다 나는 원래 몸이 조금 아픈 날이 좋았다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고기장수와 흥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이란 어떤 환상의 세계나 동화 속의 세계 같았다 눈부신 햇빛이 방 안을 가득 비췄지만 학교의 초록색 커튼에 가려진 그런 빛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조차 흥미가 없었으며 뭔가 뒤틀린 박자소리 같았다 그래 만약 내가 지금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하지만 난 가끔 그랬던 것처럼 단지 약간 몸이 불편할 따름이었고 이곳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었다 학교에 가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머러부터 나를 보호하지는 못한다 어머니의 친절한 간호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귀찮고 고통스럽기만 했다 나는 잠든 채 하고 누워서 여러 가지 국리를 해보았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나는 11시에 시장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10시쯤 일어나 이제는 좀 나아졌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자리에 좀 더 눕든지 학교를 가라고 하셨다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말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빈손으로 크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다 내 작은 저금통에 손을 대는 방법밖에 없었다 물론 그 안에 든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크로머를 만족시킬 만한 돈은 아니었지만 한 푼 더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라도 갖고 가서 크로머를 달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양말 바람으로 살그머니 어머니 방에 숨어 들어가 어머니 책상 속에 든 저금통을 꺼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너무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에 이르러 처음으로 저금통을 살펴보고 그것이 잠겨있음을 알았을 때까지도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것을 여는 것은 간단했다 가는 양철 격자를 부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막상 저금통을 부수었을 때는 무척 슬펐다 이로써 나는 최초의 도둑질을 하게 된 셈이다 그때까지는 기껏해야 사탕이나 과일을 몰래 꺼내 먹는 정도의 일밖엔 없었다 비록 내 저금통이긴 하지만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나는 크로머와 그가 속해 있는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섰고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항하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세워보았다 저금통에 들어있을 때는 제법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형편없이 적은 돈이었다 65펜이었다 나는 깨진 저금통을 현관 옆에 감추어 놓고 돈만 챙겨 이전의 현관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기본으로 집을 나섰다 누군가 2층에서 나를 부를 것만 같아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일부러 지름길을 피해 골목길을 빙 돌아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듯한 구름 아래로에서 나를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 나를 의심적게 바라보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걸었다 친구가 가축시장 부근에서 1탈러를 주운 일이 문득 떠올랐다 하느님이 내게도 그런 행운을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도를 올릴 권리가 없는 놈이었다 또 이제 와서 제 아무리 기도를 한들 깨진 저금통이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멀리서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알아보고는 나의 존재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천천히 걸어왔다 내 곁으로 다가온 그는 따라오라는 듯한 눈짓을 하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쉬투로 거리로 내려가 다리 건너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새로 지은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공사가 중단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도 창문도 없이 담들만 황량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문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를 뒤따랐다 그는 담 뒤로 돌아가더니 내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가져왔겠지? 그는 차갑게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움켜지고 있던 돈을 꺼내어 그의 손 위에 쏟아놓았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의 짤랑하는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그는 돈이 얼마인지를 헤아렸다 65페니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 나는 겁먹은 태도로 대답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돈은 가진 게 없어 난 네가 영리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비교적 온화한 어조로 나를 힐책했다 명예를 존중하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난 결코 내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니켈 돈 따위는 도로 넣어둬 너도 누군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은 값을 깎지 않아 약속한 값은 정확하게 세매줄 거야 하지만 내겐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 이건 내가 저금했던 돈이야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넌 내게 1마르크 35펜이 비췄어 언제 갚을 거야? 그래 꼭 갚을게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내일이든지 모레 곧 더 많이 생길지 몰라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뭐 널 괴롭히고 싶진 않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오늘 오전 중에 그 돈을 가질 수 있었어 난 가난해 넌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맛있는 점심을 먹었겠지? 그렇지만 난 아무 말 안겠어 좋아 좀 더 기다려줄게 모레 오후에 휘바람을 불 테니까 그땐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거야 내 휘파람 소리 알고 있겠지? 어 알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떠나버렸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만약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만 들린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이후 나는 그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놀이를 무슨 생각을 하든 그 휘파람 소리는 나를 따라다니며 내게 명령했고 그것은 내 운명이 되었다 어느 조용하고 풍요로운 가을 아끼는 정원에 나와 섰을 때 나는 지금보다 어리고 착하고 자유분방하고 보호받고 있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때 좋아했던 놀이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와서는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그 휘파람 소리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은 산산히 파괴되어 깨져버렸다 나는 밖으로 나갔고 협박하는 그를 쫓아 추악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는 곳으로 끌려가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돈 재촉을 받아야 했다 그런 일은 비록 수주일쯤 계속되었지만 내게는 수년 아니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가끔은 5페니이나 10페니를 가져갔는데 그것은 리나가 요리대 위에 올려둔 시장 바구니에서 훔친 돈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크로모에게 욕을 먹고 멸시를 당했다 내가 그를 기만하고 정당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돈을 도죽질함으로써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였다 내 일생에 이때처럼 순환을 받은 적도 이보다 더 큰 절망감과 굴욕감을 느낀 적도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넣어서 감쪽같이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아무도 그 저금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언젠가 발각될지 몰라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내게 다가올 때면 혹시 저금통에 관한 일을 알게 되신 걸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보다 더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한 푼도 없이 그 악마에게 나타나는 때가 많아지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는 나에게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 심부름을 하거나 10분 동안 외발뛰기, 지나가는 사람의 겉옷에 종이조각 붙이기 등을 명령했다 나는 꿈에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악마에게 쫓겨 가위에 눌린 채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 결국 나는 병이 났다 자주 구토를 하고 곧잘 오안에 떨었으며 밤엔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흘렸다 어머니께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내게 온갖 관심을 쏟으셨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찍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머니께서 초콜릿 하나를 주셨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는 내가 착하고 얌전하게 잘 지내면 잠이 잘 오도록 이런 것을 상으로 주시곤 했다 그때도 어머니가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미셨다 나는 단지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팠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먹기 싫어 나는 이렇게 고함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내 머리맡에 놓고는 조용히 나가셨다 이튿날 어머니가 어젯밤의 일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의사의 진찰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아침에 냉수욕을 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상태는 광기의 연속이었다 우리 집의 평화스러운 생활 속에서 나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겁먹고 괴로워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다 한순간이나마 불안한 내 처지를 잊은 일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역정을 내며 이유를 물으셨지만 나는 그저 마음을 닫고 말았다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데미안 카인 구원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구원과 더불어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완전 새로운 일이 내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이 도시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소매의 검은 상장을 두른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상급 학년이었지만 곧 모든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다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 보여 누구도 그를 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마치 어른처럼 점잖게 행동하는 그는 호감 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고 싸움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을 대할 때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음성만큼은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학교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어느 날 우리는 큰 교실에서 데미안의 방과 함께 합반 수업을 하게 되었다 하급생들은 성서 이야기를 공부했고 상급생들은 장문을 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 쪽을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총명하고 밝고 침착해 보이는 그가 주의깊고 지혜롭게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주어진 과제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독창적인 자신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호감보다는 일종의 반항감이 잃었다 그는 초연하고 냉담해 보였다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자신 만만했으며 그의 눈은 마치 어른의 그것과도 같은 빛을 띄었으며 그런 것을 아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다소 서글픈듯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어떤 사랑스러움이나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간혹 그와 시선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다 그 당시 그가 어떤 모습의 학생이었는지 회상해보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여러 방면에서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독특한 개성을 가졌으며 그 점이 다른 이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마치 왕자가 농부의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어색한 옷차림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곤 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내 뒤에서 걷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제각기 제갈길로 흩어지자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다 물론 그는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한 인삿말을 건네왔지만 아주 어른스럽고 점잖게 들렸다 함께 가도 괜찮겠니?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기?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알고 있어 너희 집 현관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내 흥미를 끌었거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우리 집 대문은 아치 모양이었는데 대문 초석에 문장이 새겨져 있다 문장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평평해져서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가끔 새로 채색을 하는데도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나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건 아마 새이거나 그와 비슷한 무늬일 거야 많이 낡아서 잘 알아보기 힘들 텐데 우리 집은 옛날에 어느 수도원의 소유였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한번 잘 살펴봐 그런 옛 문장은 퍽 흥미로워 내가 보기엔 매처럼 보였어 우린 계속 함께 걸었다 나는 속으로 몹시 당황했다 갑자기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떠오른 것처럼 웃었다 참,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은 반에 있었지?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적을 달고 다닌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물론 그렇지 않았다 우리들이 배워야만 하는 과목들은 대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와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어른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은 다정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게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 별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이나 죄 같은 통석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는 말을 중단한 채 웃음띈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재미있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우리들이 배우는 것의 대개가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진실이고 정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 대개는 다른 면에서 볼 때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되지 카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말이지 그의 이마 위 표적에 대해서도 우린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고 나서 불안해하고 소심하게 변해버린다는 것도 가능해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해 특별한 훈장까지 일부러 달았다면 그건 좀 우습지 않니? 맞아, 그건 그래 나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문제가 나를 매혹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본다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표적이야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릴 사람이 없고 그의 자식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단 말이야 추측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무슨 우편물에 소인 같은 표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게 확실해 세상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무언지 경외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좀 엄격하고 지혜로워 보이면서도 대담한 그 무엇인가를 그들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이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는 표적을 지니게 된 거지 사람들은 그것을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들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 표적을 훈장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아주 불미스럽다고 해석하고 그 표적을 지닌 사람을 두려워했어 또 사실 그러하기도 했겠지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강한 종족이 자기들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한 종족에게 일종의 보복을 가한 거야 그들이 받는 공포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의 별명과 전설을 만들어서 붙였던 거지 내 말 이해하겠니? 어, 그건 다시 말하면 카인이 사실은 전혀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수록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옳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짓거려대는 허무맹랑한 소문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일종의 표적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나는 대단히 놀랐다 그럼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나는 충격을 받아 이렇게 물어보았다 물론 사실이야 분명히 그건 사실일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이니까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인 것에 불과한 거야 그것은 무척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 어쨌든 약한 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한탄했겠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왜 그들을 해치우지 못하지 하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라고 말하진 않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자들은 표적을 달고 있어 신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거든 하고 말한 거야 대충 이렇게 해서 그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거야 아휴,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 그럼 잘 가 그가 알트거리로 구부러져 돌아가자 나는 한동안 멍하게 혼자 서 있었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그가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다 카인은 강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였다니 카인의 표적이 훈장이라니 그건 불합리한 이야기였으며 하느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은 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신께서는 아벨의 재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야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굉장히 영리한 아이였다 말도 조리있게 잘하지만 날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른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처럼 오랫동안 프란츠 크로머라는 존재를 씻은 듯이 잊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성경책에 있는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 명료했으며 그 속에 특별히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들은 신의 총애를 받은 자란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러나 데미안이 모든 것은 쉽고 분명하다는 듯이 그렇게 훌륭하고 조리있게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자신 속에도 무언가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것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전에 나는 밝고 맑은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내 자신이 아벨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른 세계에 속해 너무도 깊숙이 굴러떨어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 그렇다 나의 마음 속에서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는 듯했다 지금의 내 불행이 시작되었던 그 불쾌한 밤에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감정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한순간이나마 아버지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와 지혜의 이면을 단숨에 꿰뚫어본 것처럼 멸시했었다 그때의 나는 분명 카인이었고 이마에 달린 표적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보다는 훈장을 단 것처럼 으스대며 나의 죄악과 불행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경험이 어떤 분명한 사상의 체제를 갖추진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지극히 불행한 상태에서도 엉뚱한 긍지와 오만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 그런데 데미안은 강자와 약자에 대해 왜 그런 이상한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 카인의 표적에 관한 해석만도 그랬다 어른스럽게 빛나던 그의 눈빛은 어떠했는가 그러자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어렴풋이 스쳐갔다 데미안 자신이야말로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만일 그가 자신을 카인의 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그는 카인을 옹호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의 눈빛에 그런 힘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 경건하고 신의 뜻에 부합되는 다른 사람들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왜 그렇게 비웃듯이 말하는 것일까 나는 이 생각을 결론 지을 수가 없었다 샘물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 샘은 바로 나의 어린 영혼이었다 한동안 아니 매우 오랫동안 인식과 의욕과 비평 같은 시도를 하게 될 때 카인의 살인과 표적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그 출발점이 되었다 다른 학생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데미안에게 흥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카인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 전학생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나돌았다 만약 내가 그 소문을 전부 들을 수 있었다면 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소문이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교도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막스 데미안의 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 같은 학급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그가 응하지 않자 겁쟁이라고 비웃다가 그에게 몹시 혼이 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데미안은 단지 한 손으로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늘렀을 뿐인데도 그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항복하고 도망쳤는데 그 후 며칠 동안 팔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어느 날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은 한동안 떠돌았고 굳게 믿어졌으며 언제나 흥분과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들은 얼마 동안 그 정도의 소문에 만족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데미안은 어떤 여자아이와 친한 사이이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와 크로모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며칠쯤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해도 사실상 나는 그에게 단단히 얽매인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꿈에서조차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들도 나의 공상이 그로하여금 꿈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를 부추겼다 꿈속에서 나는 그의 완전한 노예였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꿈속에서 나는 몹시 꿈이 많은 아이였다 더 많이 살았으며 그의 그림자로 인해 힘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특히 크로모가 나를 학대하고 내게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짓밟으며 나를 무서운 범죄로 유혹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유혹보다는 그의 힘에 의해 강요당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가장 무서웠던 꿈은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이었는데 나는 미치기 직전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크로모가 칼을 갈아서 내 손에 쥐어주었고 우리들은 가로수 뒤에 숨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몰랐다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크로모가 내 팔을 건드려 내가 찔러야 할 사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꿈과 관련해서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데미안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데미안이 다시 나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상스럽게도 역시 꿈속에서였다 참기 힘든 학대와 압박을 받는 꿈을 꾸었는데 내 무릎을 짓밟은 사람은 크로모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신기한 점은 크로모가 내게 그런 짓을 했을 때는 고통과 혐오감을 느낄 뿐이었는데 데미안에게서는 불안과 기쁨의 감정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이런 꿈을 두 번이나 꾸고 나서는 다시 크로모가 원래의 자리를 차지했다 꿈속에서 경험한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크로모와 나의 괴로운 관계는 계속되었고 내가 조금씩 훔친 돈으로 그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편한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크로모가 나의 도둑질에 대해서도 훤히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크로모는 내가 돈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었는데 그로 인해 나는 전보다 더 단단히 그의 손아귀에 잡히고 말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한은 후회를 했다 나는 몹시 괴로웠지만 모든 일에 대해 언제나 후회하지 않았다 가끔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필연적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불길한 운명이 나를 지배하는 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아마 나의 부모님도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해 무척 괴로워하셨을 것이다 알 수 없는 영혼이 나를 덮쳐온 후로 나는 평화로웠던 집안의 분위기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깊은 향수를 느끼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를 나쁜 아이보다는 아픈 아이로 취급하셨는데 사실상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나를 위로해 주는 한편 극도로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꼬집기보다는 불쌍히 여겼고 나를 악이 내재하는 미치광이쯤으로 생각했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예전과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기도 역시 헛된 짓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괴로움을 던져버리고 싶은 간절한 희망과 진정으로 참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격렬히 느꼈던 적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 어머니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용서를 빌면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따뜻히 위로받고 동정을 얻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일이 나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한 탈선으로 취급해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못한다 나는 그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킬 줄 알게 된 어른들은 단지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성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조차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나는 평생의 그때처럼 그렇게 절실한 체험을 하고 그때처럼 그렇게 괴로워한 적은 거의 없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크로모로부터 성의 광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물에 젖은 축축한 밤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잎들을 발로 휘적거리고 있었다 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로모에게 주려고 과자 두 조각을 가져갔다 나는 어느 틈엔가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오랜 시간 크로모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드디어 크로모가 왔다 오늘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는 내 갈비뼈를 두어 번 쥐어봤고는 기분이 좋은지 낄낄거리며 과자를 빼앗고 나서 내게 축축한 담배를 권했다 나는 담배를 받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다 참 헤어지려는 차에 그가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겠는데 다음번엔 누나를 데리고 나와 그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에 미처 대답도 못하고 서서 놀란 모습으로 멍청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말 못 알아듣겠어? 네 누나를 데리고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누나도 따라오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건 역시 그의 계략이고 나를 괴롭히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따금 그런 짓을 하곤 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해서 내 길을 꺾어놓고는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 다른 요구에 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난 또 돈이나 다른 물건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내가 거절한 데 대해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냥 잘 생각해보란 말이야 난 너의 누나랑 사귀고 싶어 언젠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 넌 그저 누나와 함께 산책하는 척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갈게 내일 내가 다시 이 바람을 불게 그때 다시 이 일을 의논해보자고 그가 가고나자 희미하게 그의 말뜻이 짐작되었다 나는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지만 우리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남자와 여자가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짓을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망측스런 일인가도 알고 있었기에 그따위 짓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게 또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가 크로머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괴롭힘이 아직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내겐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극히 암담한 심정이 되어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찌른 채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더 크고 더 깊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왔다 갑자기 누군가 쾌활하고 힘찬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따라와서는 한쪽 손으로 나를 살며시 잡아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그가 붙잡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난 또 누구라고 나는 불안을 감추며 말했다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때처럼 그의 눈빛이 어른스럽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힘을 가진 것처럼 느낀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린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미안해 그는 정중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없잖아 물론 그래 그렇지만 놀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겠지 정말 수상하게 생각될 만큼 네가 놀란다고 생각하고는 사람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잘 놀라게 되는데 하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겁쟁이는 늘 불안해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난 네가 그런 겁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물론 넌 영웅도 아니야 네가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야 네가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를 두려워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 안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넌 조금도 무섭지 않아 그것 봐 맞지? 그렇지만 넌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지? 어? 난 잘 모르겠어 제발 그만둬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는 나와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서 빨리 걷고 있었다 나는 내 옆얼굴을 쳐다보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가령 말이야 그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넌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난 너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아주 재미있을 거야 너도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자 잘 들어봐 나는 이따금 독심술이라고 하는 걸 시험해보곤 하지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닌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간 신기한 게 아니거든 그것으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혹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두자 그래서 이젠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진 거야 난 이미 그것을 시도한 셈이야 난 너를 깜짝 놀라게 했지 그러니까 넌 잘 놀란단 말이야 그건 곧 네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런데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지배하는 힘을 그 누군가에게 내주어버렸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는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니? 분명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항상 그랬듯이 엄숙하고 영리해 보였고 또 호의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정하다기보다는 엄격해 보였다 정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무엇이 그의 표정에 깃들여 있었다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마법사와도 같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는 다시 한 번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독심술이 신기해 보일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카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실하게 맞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넌 한 번쯤은 내 꿈을 꾸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이야기도 그만두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데 넌 무척 영리한 아이야 이따금 믿을 만한 영리한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너도 물론 괜찮겠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재미있는 실험을 다시 시작해 볼까? 우린 어떤 소년이 잘 놀란다는 것과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는 이 누군가와 매우 불쾌한 비밀이 있는 모양이란 말이야 대략 들어맞지? 나는 꿈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와 힘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로지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니 내 자신보다도 더 잘 더 분명하게 알고 있다니 데미안은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그럼 내 말이 맞구나 나는 그렇게 추리할 수 있었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 조금 전에 너와 헤어진 애는 누구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비밀을 들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무척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비밀은 밝은 곳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법이다 누구 말이야? 나밖에 아무도 없었는데? 나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니?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정말 눈치 빠른 아이야 우린 친구가 될 것 같다 이젠 조금만 더 물어보자 그 크로머인지 뭔지 아는 녀석은 아주 나쁜 놈이야 녀석의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주 나쁜 애야 악마 같은 녀석이야 하지만 그 녀석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안 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넌 그 녀석을 알고 있니? 크로머도 너를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벌써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나는 그 녀석에 대해 알고 싶어 그 애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니? 어 몇 학년이니? 5학년 하지만 아무 말도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안심해 안심해 너에겐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녀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지 않을래? 할 수 없어 그건 안 돼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서 있기만 했다 유감이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린 실험을 좀 더 계속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네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걸 너도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니? 그따위 두려움은 네 자신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으니까 어서 빨리 벗어나야 돼 네가 진정한 사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선 그따위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해 알았지? 물론 네 말이 옳아 하지만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정말 모를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잘한다는 걸 너도 알잖아? 그 녀석에게 빚이라도 진 거야?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건 말할 순 없어 절대로 말할 순 없어 만일 그 녀석에게 빚진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소용없어? 난 갚아줄 만한 돈이 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마 한마디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무척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넌 언젠가 그 비밀을 내게 이야기하게 될 거야 절대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성급하게 외쳤다 너 좋을 대로 해 시간이 좀 지난 뒤라면 아마 내게 이야기할 거라고 믿어 물론 네 스스로 말이야 설마 내가 너에게 크로모 같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그렇지 않아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 아무것도 모르지 난 그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뿐이야 나는 절대로 크로모와 같은 짓은 하지 않아 그건 믿을 수 있겠지? 너는 내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지 않니? 한참을 묵묵히 서 있는 동안 나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데미안이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점점 더 궁금하게 여겨졌다 난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칠게 짠 모퍼로 만든 외투킷을 여몄다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너는 그 녀석으로부터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죽여버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난 무척 놀라면서도 통쾌할 거야 나도 도와줄게 갑자기 새로운 불안에 휩싸였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고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다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럼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자 우린 틀림없이 그 녀석을 해치우게 될 거야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간단하긴 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최선인 법이지 네가 그 녀석의 손아귀에 있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나는 집으로 왔다 1년쯤이나 집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다 나와 크로모 사이에 뭔가 미래랄까 희망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이제야 나는 이 비밀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무섭도록 외로웠던가를 확실히 느꼈다 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민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것은 내가 부모님께 나의 잘못을 모두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나의 괴로움을 좀 가볍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바로 조금 전 나는 다른 낯선 사람에게 고해를 할 뻔했고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불안은 오랫동안 극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크로모와의 길고도 괴로운 투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 만사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언제나 날카롭게 들려오곤 하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전혀 예기치 않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조바심치며 불안해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믿을 수 없었다 자유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를 우연히 만났던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사일러 거리에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흠진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뿌린 채 나를 피해 그대로 되돌아서 가버렸다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달아나다니 악마가 내게 겁을 먹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그 무렵에 어느 날 데미안이 내게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나는 데미안에게 인사했다 안녕 싱클레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크로머도 이젠 널 괴롭히지 않을걸 그렇지? 네가 어떻게 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한 거야?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녀석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잘됐군 만일 그 녀석이 언제든 다시 나타나면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녀석은 워낙 뻔뻔스러운 녀석이니까 그럼 그 녀석에게 그저 데미안을 기억하라고 말만 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 녀석과 한 판 붙어서 때리기라도 한 거야? 아니 난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난 그저 너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녀석과 얘기했을 뿐이야 널 가만두는 게 그 녀석 신상에 이롭다고 분명히 말해주었지 설마 그에게 돈을 주진 않았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이미 네가 충분히 해봤잖아 나는 그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되돌아가 버렸다 나는 감사와 두려움 경탕과 불안감 호감과 반항심 등이 이상하게 뒤엉킨 옛날부터 그에 대해 느껴왔던 가슴 답답함을 느낀 채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나 모든 일에 대해서 또한 카인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았다 감사의 마음이란 어찌 되었든 내가 지닌 미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 그래서 나는 데미안에게 취했던 내 자신의 배음망덕한 행위를 그다지 탓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크로모의 소나기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 들고 타락해버렸으리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로서도 이 해방감을 내 소년기의 최대의 체험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방을 시켜준 사람에 대해선 기적이 이루어지기가 무섭게 잊어버렸던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배음망덕이란 내게 있어서 결코 이상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상스러운 일은 내가 그 일에 대해 전혀 호기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데미안을 통해 알게 된 비밀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가 카인에 관해 크로모에 관해 독심술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이 일만큼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적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되어 밝고 즐거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안의 발작이나 숨막힐 듯한 가슴의 고동설이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나를 얽매였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나는 더 이상 가책에 떠는 죄인이 아니었으며 다시 예전의 학생으로 되돌아갔다 나의 본성은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오려고 애썼고 무엇보다도 그 끔찍했던 일들과 고통스럽던 일들을 빨리 잊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죄와 깊고 긴 고통의 날들은 흔적 하나 남김없이 내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잊어버리려 한 것은 단지 그것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저주받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크로모에게 당한 몸설이 처지는 수모에서 상처를 입은 영혼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 이전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세계로 도망쳤던 것이다 나를 향해 다시 활짝 문을 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좋은 향기와 아벨에 대한 신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는 되돌아왔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눈 그 다음 날 되찾은 자유에 대해 완전한 확신이 서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길 거라는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나는 열렬히 갈망했던 일을 했다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자물쇠가 부서지고 진짜 돈 대신 장난감 돈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내보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어리석은 거짓말 때문에 못된 아이에게 시달림을 받아왔는지를 고백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과 달라진 내 눈빛과 달라진 내 목소리로 내가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몹시 흥분되어 내가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온 것에 대해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의 귀향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다 다시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질문과 놀라움이 쏟아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오랫동안 처했던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멋지게 이루어졌으며 잘 짜인 이야기처럼 기막히고 조화롭게 해결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이 조화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평화와 양친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건 싫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모범적인 아들이 되었고 옛날보다 누나들과 더 잘 어울렸으며 기도를 드릴 때에는 구원을 받은 자와 회개한 자의 감사에 넘친 심정으로 내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찬송이었고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잊으려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데미안에게도 나는 참회했어야만 했다 그 참회는 그럴듯하게 과장되거나 감동적이진 않았겠지만 참회를 했어야만 더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온 힘을 다해 옛날의 낙원으로 돌아왔고 자비롭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이 세계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물론 그는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로는 그 또한 유혹자였으며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다른 나쁜 세계에 대해 눈뜨게 했다 이제 겨우 아벨로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미하는 것에 협조할 수 없었으며 원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다 나는 크로모의 손에서 해방되었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자유는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곧바로 걷기 위해 애썼지만 그 길은 내겐 너무 위험했다 다행히 친절한 손이 나를 붙들어 위험해서 구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이상 한눈파는 일 없이 어머니의 품 경건하고 따스했던 어린 시절의 안락한 보금자리 속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더 의존적이었으며 더 어린애처럼 굴었다 크로모에게 고분고분 따랐던 나는 독립심을 상실하여 다시 새로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세계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주시는 익숙한 밝은 세계에 속하기를 갈망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맡겨야만 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의 나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의 이단적인 사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듯했다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데미안은 내게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극과 경고로서 조롱과 풍자로서 나를 더욱 적극적인 인간이 되게 하려고 애썼을 것이었다 지금에서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다가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약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산책길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아벨보다 카인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았다 아버지는 대단히 놀라면서 그러한 견해는 조금도 새로운 점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 견해는 원시 기독교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 여러 종파에 의해 전도되어 왔는데 그 종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인 교파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기도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들이 카인이 옳고 아벨이 부정하다고 믿게 된다면 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고 따라서 성경의 신은 올바른 유일신이 아니라 그릇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인 교파들은 그와 비슷한 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이교도들은 먼 옛날에 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교 친구가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단연코 배척해야 한다고 엄숙히 경고하셨다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데미안 예수 옆에 매달린 강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었던 안전한 내 유년 시절의 생활에 대해 또는 사랑과 온화함 밝은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고도 즐겁게 성장할 수 있었던 생활에 대해 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단어들을 총동원해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걸어왔던 그 발자췌만이 가장 흥미로울 뿐이다 물론 온갖 아름다운 휴식처와 행복의 섬 낙원과 같은 유년 시절의 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아득한 빛 속에 남겨둘 뿐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직 유년 시절에 머물러 있던 그때 나를 휘몰아쳐간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런 충동은 언제나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불안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했다 또 그것들은 놀랍도록 혁신적이어서 내가 머물고자 노력했던 평화로운 상태를 뒤흔들었다 밝은 세계에서는 숨겨야 할 원시적 충동이 내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눈뜨게 된 성적 호기심이 나의 적으로서 파괴자로서 금지된 유혹과 원죄로서 나에게 다가왔다 성에 대한 호기심과 꿈과 쾌락과 불안이 내게 가져다 준 사춘기의 비밀은 어린 시절의 아늑한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했다 나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 나의 의식은 허용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희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완강히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비밀스런 꿈과 본능과 갈망 속에서도 살았다 비밀과 의식적인 생활과의 사이에 점차 위태로운 다리가 생겨났다 내 안의 어린 세계는 이미 모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나의 부모님들도 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사춘기의 충동에 대해서는 모르세로 일간하셨다 단지 현실을 거부하고 갈수록 비현실적이고 허위적으로 변해가는 어린 세계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헛된 노력을 도왔을 뿐이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나는 대부분의 이른바 명문가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말았다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경험한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생명의 욕구가 그의 주변 환경과 갈등을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추구한다는 것은 끝없는 투쟁이라는 교훈을 얻는다 모든 사람들은 생애에 단 한 번 숙명적인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허물어지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들을 떠나고 고독과 죽음이라는 차가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한 경험은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가능하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고 모든 꿈 중에서 가장 잘못되고 잔인한 신락원의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자 나의 유년 시절에 종말을 구하게 해준 감정과 환상은 그다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때 프란스 크로모였었던 어두운 세계가 지금은 내 자신 속에 웅크리고 있다 다른 세계는 외부에서부터 다시금 나를 지배했다 크로모와의 사건 이후 몇 년 뒤의 일이었다 어린 시절의 극적이고 죄악에 가득 찬 기억은 까마득히 멀어져 잊어버린 짧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프란츠 크로모는 오래전부터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와 마주치게 되더라도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내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인 막스 데미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간혹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던 그가 점차 가까이 다가와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1년쯤 아니 더 오랫동안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나는 가능한 그를 피했고 그 또한 내게 접근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 우리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는 나에게 목례를 했다 그러고 나서부터 나는 그의 친절 속에는 어떤 조서나 빈정거림이 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쩌면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와 함께 경험했던 그 사건과 그 당시 그가 내게 끼쳤던 영향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잊어버린 듯했다 그의 모습을 더듬어 보면 그는 늘 내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내 눈에 띄었다 그는 혼자이거나 또는 다른 키 큰 아이들 틈에 끼어 학교에 갔다 그는 마치 별과 같이 신기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게 자기만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의 어머니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아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듯했다 그는 좋은 학생이기는 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으며 선생님들도 가능한 그를 내버려 두었다 가끔 그가 선생님에게 심한 도전이나 풍자로 생각되는 말이나 비평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것은 어디였을까 이젠 그곳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곳은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노트를 들고 서서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겨져 있는 새 모양의 낡은 문장을 그리고 있는 그를 보았다 나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그를 바라보았다 문장을 향해 있는 그의 예민하고도 차갑고 밝은 얼굴이 놀라웠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이었고 연구자나 예술가의 그것처럼 보였다 탁월하고 의지에 가득 차 있으며 놀랄만큼 밝고 차갑고 총명한 눈이었다 또 다른 데미안의 모습도 보였다 그것은 며칠 후 거리에서의 일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는 쓰러진 말 주위에 몰려 있었다 말은 수레에 묶인 채 농부형 마차 앞에 쓰러져 있었다 무엇인가 애원하는 듯이 콧구멍을 벌른거리면서 허공을 향해 헐떡거렸고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려 말의 옆구리와 길에 덮인 먼지가 서서히 검붉게 물들고 있었다 매스컴을 참으며 그 광경에서 고개를 돌리다 나는 데미안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맨 뒤쪽에서 지극히 우아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 머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전히 깊고 조용하면서도 거의 열광적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담한 집중력이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나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매우 독특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도 어른의 얼굴도 아니었다 또한 남자의 얼굴만이 아닌 마치 여자의 그것과도 닮은 점이 엿보였다 그 모습은 남녀노소의 구분을 넘어서 어쩌면 천년쯤 되었거나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모습과도 같았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는 다른 시대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짐승들이나 나무, 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고 지금 어른이 되어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땐 정확히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겠지만 무언가 그와 비슷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를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반감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들과는 아주 다르고 어쩌면 짐승이나 아니면 영혼이나 환상과도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다 그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위에 이야기한 것도 그 후 그의 인상이 더해져 재구성한 감상인지도 모르겠다 몇 년이 지난 후 비로소 그와 나는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데미안은 그의 동급생들과 함께 당시 관습에 따라 교회의 견진성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자 다시 소문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에서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둥 이교도라는 둥 소문이 파다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무신론자라고 하기도 했고 사교를 믿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소문은 한층 과장되어 그는 자기 어머니와 애인 같은 관계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추측하건대 이제껏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랐고 그것이 그의 미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의 동급생들보다 2년이나 늦게 견진성사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견진성사 수업을 받는 동안 그는 나와 동급생이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와는 되도록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소문과 비밀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크로모의 사건 이후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채무감이 나로 하여금 그와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때마침 나로서도 나의 비밀로 인해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견진성사 수업시간은 성적인 문제에 관해 결정적으로 눈을 뜨게 된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달리 경건한 교리 따위는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신부님의 이야기는 아주 멀고도 고요하며 성스러운 비현실적인 세계에만 존재했다 그것이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실적이고 자극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성적 호기심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으며 매우 자극적이었다 이러한 갈등 상태가 나로 하여금 수업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으며 그럴수록 데미안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무언가 우리를 연결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회상의 실마리를 가능한 정확히 풀어보려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교실에 불이 켜져 있던 이른 아침 시간의 일이었다 신부님은 카인과 아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다 나는 그 이야기에 별 주위를 두지 않은 채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신부님이 소리를 높이면서 카인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일종의 영감과 경고 같은 메시지를 느꼈다 시선을 들자 앞쪽 줄에 앉아 반쯤 몸을 돌려 나를 보는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데미안의 눈이 밝게 빛나며 마치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진지하면서도 냉소적인 눈빛이었다 데미안은 아주 잠깐 동안 나를 쳐다보았을 뿐이었지만 나는 긴장되어 신부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그가 카인의 표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신부님의 가르침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 데미안과 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고 느끼자 마술처럼 공간적으로도 가까워지는 듯 보였다 그것이 그의 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데미안은 견진성사 수업시간에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내 앞줄에 앉았다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에 빈 및 병원 같은 냄새 속에서 아침마다 그의 목에서 풍겨 나오던 부드럽고 신선한 비 향기를 나는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자리를 옮겨 내 곁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 지나가도록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지겨웠던 아침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업은 더 이상 지루하거나 졸리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우리 두 사람은 종종 무섭게 집중하여 신부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옆에 앉은 그는 눈짓만으로도 주위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나 말을 내게 일러주었고 나는 기꺼이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에게서 특별한 시선을 받으면 나는 신부님의 말씀을 의심했으며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자주 수업을 빼먹는 충실치 못한 학생이기도 했다 데미안은 언제나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으며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속삭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손짓이나 눈짓으로도 나를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신기한 방법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나에게 어떤 아이가 그의 흥미를 끌고 있는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를 관찰하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다 많은 아이들에 관해 그는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너에게 신호를 하면 저 아이가 우리를 돌아다 보거나 목덜미를 긁적거릴 거야 수업이 시작되어 내가 그 일에 관해 거의 잊고 있을 무렵 데미안은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으로 엄지손가락을 나에게 보였다 내가 재빨리 지적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의뢰 무슨 철사줄에라도 끌려오듯이 우리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긁적거렸다 나는 선생님에게도 시험해보자고 졸랐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과제를 해오지 않았던 어느 날 신부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데미안이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문답 교과서 한 구절을 암송시킬 아이를 찾던 신부님의 시선이 불안해하는 내 얼굴에 멈췄다 신부님은 천천히 데미안 옆으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손짓을 하면서 내 이름을 막 부르려던 찰나 그는 마음이 복잡해진 듯 옷깃을 만지작거리더니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데미안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두어 번 기침을 한 후 결국 다른 학생을 지목했다 내가 이 장난을 대단히 재미있어 하는 동안 데미안이 이따금 나에게도 같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되돌아보면 정말로 그가 거기에 있었다 정말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어른처럼 친절하고 조리있게 설명해 주었다 아니 그는 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신부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자유의지 같은 건 갖고 있지 않거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또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생각하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때때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느끼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대개는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할인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해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물론 연습이 필요하긴 해 예를 들면 나비 중에는 수컷보다는 암컷의 개체수가 훨씬 적은 종류인 분아비가 있어 분아비도 다른 곤충과 같은 방식으로 번식을 하지?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는 거야 만약 네가 지금 이 분아비 암컷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실험인데 밤이 되면 이 암컷을 찾아 수컷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부터 날아와? 몇 시간이나 되는 생각해 봐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수컷들은 그 부근에 있는 유일한 암컷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건 그리 쉽지 않아 일종의 냄새나 그 비슷한 뭔가가 있을 거야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흔적을 추적하는 것처럼 말이지 알아듣겠니? 그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이지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만일 그 분아비의 암컷이 수컷만큼 많이 있었다면 수컷도 그렇게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것들은 짝을 찾는 일에 여러 대를 걸쳐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야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기의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게 전부야 네가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봐 그럼 그 사람 자신보다도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야 독심술이란 말을 꺼내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크로모아의 사건을 상기시켜줄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 그가 몇 년 전에 내 생활에 관여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그나 나나 결코 무심결에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대편이 그 일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고 있다고 여기는 듯한 상태였다 한두 번쯤은 길을 걷다가 크로모아와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물었다 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또 사람이 그의 의지를 어느 곳에 집중시키면 자기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야 만약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내 의지를 임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킬 수도 없잖아 그는 내 어깨를 쳤다 그건 내가 그를 기쁘게 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었다 맞아 좋은 질문이야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항상 질문하고 의심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지극히 단순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분하비가 자기 의지를 별이라든가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집중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 분하비들은 애초에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겠지만 분하비는 오직 그들을 위해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것 그들이 필요하고 절대로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아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럴 때 그들은 그들 외에 다른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육감을 발전시킬 수 있어 우리들은 확실히 짐승들 보다는 더 넓은 활동 범위와 흥미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 역시 매우 좁은 범위 안에 제약받고 있어서 그 이상을 성취하기는 힘들어 나는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고 북극에 가고 싶다든지 하는 공상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소원이 정말 내 자신의 내면에 충분히 깃들고 나의 전 존재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강하게 바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네가 너의 내면에서 요구하는 바를 시험해보기 무섭게 실현될 것이고 너의 의지를 잘 훈련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을 거야 가령 내가 지금 신부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게끔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 뿐이니까 지난 가을에 말이야 나는 앞쪽에 있는 내 자리를 옮겼으면 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졌었어 그건 아주 잘 되었지 그때 마침 알파벳 순으로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이름을 가진 애가 나타난 거야 쭉 앓고 있던 그 애가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야 했어 내가 비켜주었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그때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때부터 넌 내게 점점 가까이 왔어 도대체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부터 바로 내 곁에 앉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은 내 앞에 앉았잖아? 그건 왜 그랬지? 맨 처음 내 자리를 옮기려고 했을 때는 나 자신도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난 그저 뒤에 앉고 싶다 정도만 느꼈을 뿐이었지 네 곁에 앉으려는 것이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것이 의식되지 않았던 거야 동시에 너의 의지도 함께 나를 이끌고 도와주었던 거야 내가 네 앞에 앉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소원이 반쯤은 이루어졌다고 느꼈어 내가 네 곁에 앉기를 갈망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는데 그랬지 그때 나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네 곁에 앉은 거야 나와 자리를 바꾸었던 아이는 그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 상관하지 않았거든 신부님은 분명히 한 번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야 신부님은 나와 관련이 있을 때마다 은연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이름이 D자로 시작하는 내가 뒤쪽에 S자 사이에 앉아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의지가 자꾸 그 의혹에 반대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 일은 그의 의식 속에까지 베어들진 않았어 그는 여러 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나를 바라보며 생각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럴 때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그때마다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왠지 불안해지는 거지 만약 네가 누군가에 대해 무엇을 이루려 할 때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봐 그때 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일을 단념하는 편이 좋아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군데? 나는 재빨리 물어보았다 그는 흔히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하는 버릇처럼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하였지만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가 자기 어머니를 떠올렸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듯 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집으로 데려간 적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번 그와 같은 시도를 하고 나의 의지를 집중시키는 노력을 해보았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일에 관해선 감히 데미안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내가 소원한 바를 그에게 고백할 수는 없었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생각은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지만 불신자인 다른 동급생들과의 그것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 불신자가 몇몇 있긴 했다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가소롭고 인간답지 않은 일이며 삼위일체나 동정녀에서의 예수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약간의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내 유년 시절의 체험을 통해 나의 부모님이 영위하는 경건한 생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가치하거나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나는 종교에 대해 여전히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데미안은 성서 이야기와 교의에 대해 더욱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유의적이고 공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나에게 제시한 해석에 나는 언제나 기꺼이 즐겁게 따랐다 물론 많은 생각들이 나에겐 지나치게 과격했는데 카인에 대한 문제 역시 그러했다 언젠가는 견진성사 수업 중에 더욱 대담한 견해로 나를 놀라게 하였다 선생님은 골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내게 옛날부터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어렸을 적 예수 순환일이 되면 아버지께서 순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때마다 나는 이 고난에 찬 아름답고 창백하고 무시무시하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세계 즉 겟세만해와 골고다의 언덕에 마음을 사로잡혔다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신비에 가득 찬 세계의 음산하고 거대한 고난의 광채가 경이로운 선율로 내 마음에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바흐의 마태순환곡과 악트스트라기쿠스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인 표현의 정수를 느끼곤 한다 수업이 끝날 즈음 데미안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내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맛을 혀로 음미해봐 좀 김빠진 맛이 나 두 명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건 실로 위풍당당한 일이야 그런데 그 잔악한 강도에 관한 이야기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아? 그는 죄인이고 누가 봐도 수치스런 행동을 하던 자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쉽게 회개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니 말이야 무덤을 코앞에 두고서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한낱 감상적이고도 교화적인 배경을 가진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야 만약 나에게 두 강도 가운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상대를 한 명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이 눈물을 찔끔거리는 개심자를 택하지 않을 거야 단연코 다른 강도를 택하겠지 그는 사내답고 개성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그는 자기 처지에서 본다면 단지 달콤한 유혹에 지나지 않는 개종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야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제까지 그가 손잡았던 악마에게 비겁하게 등을 돌리지 않았어 그는 적어도 특별한 인물이야 특별한 사람들은 성서 속에서는 대개 손해를 보게 되거든 어쩌면 그는 가인의 후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자 상상력이나 개성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다는 걸 깨달았다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숙명적으로 들려왔고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송두리째에 뒤흔들어 놓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까지 전부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네 생각은 알고 있어 그는 단염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한낱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종교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이 잘 나타나 있어 고약이나 신약 속의 신의 모습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지만 그것이 본래 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란 것이 문제라고 봐 신이란 고귀하며 마치 아버지와 같이 아름답고도 다감하다는 것은 옳은 소리야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세계도 존재하고 있어 다른 세계는 전부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돼 즉 세상의 절반은 은폐당하고 묵살되고 있는 거야 신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도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성생활은 전적으로 묵살하고 악마적인 것 죄 많은 짓으로 단정해버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반만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를 말이야 우리는 신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만 돼 그래야만 정당해 그렇지 않다면 자기 내면의 악마까지도 내재하는 신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앞에서도 솔직해지는 그런 신을 창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는 그답지 않게 대단히 흥분해 있었으나 곧 진정하며 미소를 짓더니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던 소년 시절의 깊은 고민을 그대로 간파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말한 공인된 신적인 세계와 금지된 악마의 세계에 관한 생각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도 같았다 두 개의 세계 또는 세계의 두 부분에 관한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내 생각 그대로였다 나의 문제가 곧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과 사색의 근본이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마치 성령처럼 내 마음속을 지나갔다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견해가 위대한 이념의 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불안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은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듯 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깨달음엔 가혹하고도 떫은 맛이 있었다 그 속에는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인생을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내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데미안에게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가장 내면적인 감정이 그의 견해와 일치하며 또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이런 감정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이야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도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내가 직시할 수 없는 어떤 묘하게 동물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나이를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 언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난 네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너 또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넌 허용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랬듯이 다른 절반의 세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어 이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나는 외치다시피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금지된 추악한 것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 너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념할 수밖에 없어 난 살인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죄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오늘 모두 해결할 수 없어 그는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을 하거나 소녀를 강간해서는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너는 아직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못 갔어 단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느낀 데 불가해 다른 많은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넌 1년 전부터 너의 내면에 어떤 충동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것이 다른 어떤 충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우리 민족과는 반대로 그러한 충동을 일종의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굉장한 축제를 벌이고 신봉했어 금지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어 오늘이라도 신부님 앞에서 결혼하면 누구든 당장 여자와 잘 수 있잖아 다른 민족은 우리와 달라 오늘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하는 거야 실제 금지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악당이 될 수 있어 그 반대로 마찬가지지 그것은 단지 편의상의 문제에 불과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판정하는 데 아니란 사람은 있지 그대로의 금지된 것에 복종하고 말지 그에게는 그것이 쉽거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금지된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들에게는 금지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허용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금지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어 욕헌데 사람은 각자 독자적이어야 하는 거지 그는 갑자기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후회라도 되듯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매우 즐겁게 자기의 생각을 닥치는 대로 이야기하는 듯 보였지만 언젠가 그가 말한 것처럼 그저 짓거리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울러 약간의 오락적인 기분과 재치있는 농담으로만 이야기를 즐기는 듯한 기분 말하자면 완벽한 진지함이 내게는 결여되어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에 쓴 완전한 진지함이란 구절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데미안과 함께 경험했던 사춘기의 체험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마침내 견진성사를 받는 날이 가까워졌고 종교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 공부했다 신부님은 그 대목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는 수업에 많은 공을 들였고 우리에게도 신성한 느낌과 기분이 잘 전달됐다 그러나 마지막 두서너 시간의 수업에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했었다 내 친구에 관해서였다 교회라는 공동체로의 엄숙한 입문이라 할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이 반년 동안 나는 종교수업 중 신부님 설교보다 데미안의 영향력 안에 지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것 즉 사상과 개성의 교단에 입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었고 데미안이 대표자이거나 사도로 느껴졌다 나는 이런 생각을 지우려고 했었다 어떻든 간에 나는 견진성사의 의식만큼은 진심으로 경건하게 치르고 싶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고 싶었고 그 소원은 간절했다 그 생각은 다가온 교회의 의식에 대한 생각과 결부되었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의식을 치르리라 결심했다 내게 있어서 그 의식은 데미안에 의해 알게 된 사색의 세계로의 입문을 의미했다 그와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벌인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다 교리 문답수업 시간 전이었다 데미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숙하고 잘난 척하며 대드는 내 이야기를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가 정색하며 말했다 말뿐인 이야기는 아무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죄악이야 사람이란 마치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곧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 했었고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서 어떤 독특한 것 공허함이나 냉정함 어쩌면 그의 자리가 텅 빈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느낌이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라 보였다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간 듯이 보였다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흘러나와 그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눈은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았다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눈은 단지 물끄럼이 열려있을 뿐 내면의 세계 또는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 있었다 완전한 정지 상태로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숨조차 쉬지 않는 듯했다 그의 입은 마치 나무에 새겨놓은 듯했고 얼굴은 창백하여 돌처럼 보였다 갈색의 머리카락만이 생기를 띄고 있었다 두 손은 자기 앞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돌이나 과일 같은 물체처럼 생기가 없고 고요하며 창백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강력한 생명을 감싸고 있는 야무지고 질 좋은 껍질처럼 보였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하마터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칠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혹된 눈빛으로 그의 창백하고 굳어버린 가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진짜 데미안임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때론 상대역을 맡아주고 친절함으로 내게 도움을 주던 데미안은 절반에 불과했다 진짜 데미안은 이처럼 굳어있고 고색창현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아름다우며 차갑게 죽어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더할 나위 없는 생명력이 충만했다 그의 주위에는 절대 고요의 공허 에테르와 별이 가득한 하늘 그리고 고독한 죽음이 에어쌓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내면 세계로 몰입했음을 느끼고 나는 전율했다 이렇게 고독한 적은 없었다 그와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였고 그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세상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선보다 더 먼 곳에 있었다 지금 누군가가 그를 바라본다면 오싹하고 몸서리 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있었다 팔이 한 마리가 그의 이마 위에 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하늘 또는 지옥에 있는 것일까 그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되살아나 숨쉬고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이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고 그의 손도 다시 움직였지만 그의 갈색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어 지친 듯이 보였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나는 한 가지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몹시 피곤하기만 했고 눈꺼풀이 자꾸 가려울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견진성사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 시절은 산산히 부서져 나의 주위에 떨어져 내렸다 부모님은 나를 대할 때 매우 당황했으며 누나들 또한 아주 낯설어했다 나의 냉담함이 예전의 감정과 기쁨을 왜곡시키고 퇴색시켜버렸다 정원은 향기를 잃었고 숲은 더 이상 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세상은 골동품의 재고정리 장토처럼 몸이 건조하고 매력을 상실한 채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책은 단지 종이 뭉치였고 음악은 소음에 불과했다 가을나무는 낙엽이 떨어져 주위에 쌓이는지 비가 오는지 햇빛 또는 서리가 내리는지 알지 못한다 나무는 서서히 위축되고 깊숙이 움츠러들 뿐이다 그것은 나무의 죽음이 아니다 기다림이다 방학이 끝난 후 나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미리 이별을 구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과 향수의 추억을 남기고자 다정하게 대해주셨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데미안 베아트리체 나는 친구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나자마자 공공시로 출발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나와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세세히 돌봐주었고 김나지움의 선생이 경영하는 소년 기숙사에 내 거처를 정해주셨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이곳이 내가 어울릴 아이들이 어떤지 안다면 아마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천성으로 인해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었다 아버지의 세계와 아버지의 정신적인 영향력 아래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내 마지막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한때 거의 성공한 듯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견진성사를 받은 이후 방학 동안 최초로 느껴보았던 이상한 공허감과 고독감은 나는 이 공허감과 희박한 공기를 후일도 얼마나 진하게 맛보게 되었는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과의 이별은 이상하리만큼 쉬었고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무감각한 내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누나들은 한없이 울었지만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 무척 놀랐다 본래의 나는 감성이 풍부한 편이었고 제법 착한 아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했다 온종일 나의 네 명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는 금지된 어두운 소리를 듣는 데만 몰두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급격히 자라났다 후리후리하고 야인 모습으로 변한 채 불완전한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소년다운 귀여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려 내 자신조차도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낄 정도의 외모를 가지게 되었다 나조차도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막스 데미안을 몹시 그리워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를 미워하기도 하였다 내 자신이 짊어진 추악한 병과 같은 삶의 빈곤함이 모두 데미안의 책임인데 싶었다 학생 기숙사에서 나는 귀여움을 받거나 존중받지 못했다 처음엔 놀림감이 되었고 다음엔 모두가 나를 멀리했으며 오물한 녀석, 불쾌하고도 별난 녀석으로 취급했다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층 더 과장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남자답게 세상을 멸시한다는 듯이 고독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속으로 남모를 비해와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학교에서는 이전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조금씩 써먹으면 충분했다 지금 학급의 진도가 이전 학급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같은 또래를 어린애라고 약보는 습관마저 생겼다 1년쯤,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새로운 변화는 없었다 나는 기꺼이 집을 다시 떠나왔다 11월 초순의 일이었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지 사색에 잠겨 정처 없이 산책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걷는 동안 나는 일종의 즐거움과 우울과 염세 자기 혐오감에 가득 찬 뒤틀린 기쁨을 맛보고 나였다 어느 날 안개가 축축이 끼어 있는 해질역 교회에 있는 공원을 거닐었다 공원의 넓은 가로수 길은 텅 빈 채 나를 맞았다 길은 낙엽으로 깊이 파묻혀 있었고 나는 어두운 쾌감을 느끼면서 발로 낙엽을 휘적거렸다 축축하면서도 씁쓸한 냄새가 공기 속을 떠돌았고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은 안개 속의 유령처럼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서 있었다 긴 가로수 길 끝에서 나는 검은 나뭇잎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바스러져 사라져가는 축축한 냄새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나의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 냄새에 응답하며 환영했다 인생이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누군가 옆길에서 기시 달린 외투를 바람에 날리며 내게 다가왔다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가 나를 불렀다 이봐 싱클레어 기숙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알폰스 베크였다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언제나 조롱하듯 이야기하며 어른인 척하는 태도를 제외하면 나는 그에게 이렇다 할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다 김나지움 학생들은 그가 곰처럼 힘이 세고 기숙사의 사감도 꼼짝 못하게 한다고 쏘근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는 어른들이 때로 우리 또래 학생들 사이에 끼어들 때와 같은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어왔다 어디 내가 맞춰볼까? 너 시를 짓고 있었지? 전혀 나는 무뚝뚝한 어조로 말을 끊었다 그는 낄낄거리고 웃으며 내게 다가와서 전혀 익숙지 않은 태도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싱클레어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줄 아니? 이렇게 안개 내리는 가을 저녁에 사색에 잠겨 꺼낼 때는 무슨 사연이 있는 법이거든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시를 쓰고 싶어 하지 그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물론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것과 비유되는 사라져간 청춘에 대해서 말이야 하인리 하이네처럼 난 그렇게 감상적이진 않아 나는 방어적으로 대꾸했다 그래? 좋도록 생각해 그런데 이런 날씨에 포도주 한 잔이나 아니면 다른 마실 것이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도 마침 혼자니까 생각 없어? 네가 모범생이 되겠다고 한다면 굳이 권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곧 교회의 조그만 술집에 마주 앉아 다소 어정쩡한 맛의 포도주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무언지 새로운 맛이 느껴지긴 했다 나는 술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곧 취하여 지껄여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고 그 창으로 온 세상이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참으로 무섭도록 오랫동안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짓거렸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멋지게 해치웠다 베크는 기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근사한 녀석 재주 있는 녀석이라 불렀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인정받고 있었다 그것도 나이 많은 학생에게서 제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어 날뛰었다 나를 천재적인 녀석이라고 한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감미롭고도 독한 포도주처럼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사상은 수백 개의 샘에서 솟구쳤으며 영혼과 불이 나의 내면에서 불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과 그부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적어도 나는 우리가 멋지게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인과 이교도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 베크는 나에게 연애에 대한 고백을 드리려 애를 썼다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만 느끼고 만들어낸 공상이 나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술의 힘으로도 풀어낼 수 없었다 여자에 관해서라면 베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했다 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듣고 있자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일들이 평범한 현실이 되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알폰스 베크는 18살 정도 되었을 뿐이지만 경험이 많았다 특히 소녀들은 가벼운 연애를 좋아하는데 물론 그런 연애도 좋지만 그는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부인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훨씬 많이 알고 있으며 속이 트여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문방구 주인인 야겔트 부인과는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 가게의 카운트 뒤에서 이제까지 해온 일들은 어떤 책에도 쓰여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넋을 놓고 베크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멍청이 앉아있었다 물론 내가 야겔트 부인을 사랑하게 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꿈도 꾸지 못한 삶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흐르고 있는 것이리라 사실 그의 말에는 거짓말도 섞여있는 듯했고 내 머릿속 사랑의 맛보다 보잘것 없고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생활이며 모험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모두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내 곁에 앉아있다 우리의 대화는 다소 뜸해지고 활기를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천지적인 어린 녀석이 아니었으며 단지 어른의 말에 혹해 귀 기울이고 있는 소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수개월 동안 나의 비참한 생활에 비한다면 천국에서의 일처럼 감미롭게 들렸다 술집에 앉아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다 이런 사실을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날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혁명적이었다 나는 그날 밤 일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희미한 가스등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반공기 속으로 귀가를 재촉했을 때 나는 생전 처음 취해 있었다 몹시 괴롭고 기분도 좋지 않았지만 고통 외에 매력과 감미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랑과 방종이었고 생명력과 정신이었다 베크는 나를 보고 새파람 풋내긴 녀석이라고 투덜거리며 욕했지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았다 그는 나를 반쯤 떠매다시피 하여 기숙사까지 데리고 왔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키지 않고 기숙사 안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마음은 괴로웠고 미칠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낮에 입었던 셔츠는 형편없이 구겨져 있었고 우독과 구두는 방바닥에 팽개쳐진 채로 있었으며 땀내와 토사물의 냄새가 온 방을 가득 메었다 두통과 구토, 갈증을 느끼는 동안 후련 내 마음의 거울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미지가 떠올랐다 나는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들과 정원을 보았고 조용한 고향집의 내 방을 보았으며 학교와 시장을 보았고 데미안과 함께한 견진성사의 장면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밝은 광채에 휩싸여 있었으며 모두 아름답고 경건하고 청순하게 보였다 이 모든 것은 어제까지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도 나의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엔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으며 증오에 찬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옛날 가장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의 정원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밀함 어머니의 다정한 입맞춤, 해마다 맞이했던 성탄절, 경건하고도 명랑했던 일요일의 아침과 정원에 피어있던 온갖 꽃,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다 내 스스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아 버렸다 만약 지금이라도 사자가 와서 나를 쓸모없는 인간 신성 모독자로 취급하여 교수대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가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의 내면은 이런 상태였다 사방을 헤매며 세상을 얕잡아 본 자여 마음속에 가득 찬 자만심으로 데미안의 사상을 공유한 자여 쓸모없는 인간이며 추잡하고 술에 취하고 더럽고 구역질하며 비열하고 거친 짐승 같고 추악한 충동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온갖 청순함과 빛 사랑으로 가득 차있던 정원에서 자랐나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나 이런 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니 내 자신의 웃음소리가 술에 잔뜩 취해 자제력을 상실한 채 충동적이고도 바보처럼 낄낄거리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심한 구역질과 분노를 느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운 양심의 가책 속에서도 고통을 견디는 일은 거의 항락에 가까웠다 내 마음은 너무나 오랫동안 맹목적이고도 가련하게 움츠려 있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소리를 죽인 채 쇠잔하게 웅크리고 있었으므로 이런 가책과 고통의 전율 영혼의 어떤 추악한 감정조차 환향받았던 것이다 그 속에서도 분명 감정이 있었고 불타오르고 있었다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비참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나는 봄의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 나는 거칠게 타락해가고 있었다 최초의 주정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주정으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도 폭추가 성행했고 난행이 속출했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 어린 편에 속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한몫 거두는 정도의 풋내기가 아닌 우두머리며 샛별 같은 존재 술집을 거침없이 드다드는 술꾼으로 변모해 갔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세계에서 나는 아주 근사한 녀석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미취강이 소굴에 살면서 친구들에게 리더니 근사한 녀석이니 비상하게 날카롭고 재치있는 녀석이라고 인정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불안에 휩싸인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언젠가 일요일 오전 주일 예복 차림으로 명랑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도련 눈물이 쏟아지던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허름한 주막에 더러운 탁자에 기대어 맥주에 취해 낄낄거리면서 터무니없이 방탕한 말들로 친구들을 웃기고 때로는 놀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몰래 내가 조롱하는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나의 영혼 앞에 나의 과거와 어머니 앞에 그리고 신 앞에 울면서 무릎 꿇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나의 패거리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고독했고 그로 인해 괴로워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게도 인정받는 술집의 호걸이며 독설가였다 특히 선생,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 지치와 용맹을 떨쳤다 나는 음단패설조차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했으며 한 가지 이야기쯤은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패거리들이 여자에게 찾아갈 때만은 한 번도 끼지 않았다 그것으로 미루어 나는 철면피적 탕하인 척 했지만 사실 외로웠고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기약 없는 그리움에 가직차 있던 소년이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상처받기 쉽고 부끄럼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 때로 소녀들이 아름답고 말숙한 차림으로 명랑하고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이 근사하고 청순한 꿈으로 느껴졌고 나보다 천배나 선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얼마 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의 문방구에는 갈 수 없었다 그 부인을 보고 있너라면 알폰스 베크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내 얼굴이 무참하게 새빨개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자신이 새로운 패거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독하고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그들에게 떨어져 나올 수 없었다 포금을 하고 헛소리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즐거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나는 술에 익숙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결과는 고통스러웠다 모든 일이 강요된 듯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그저 하던 짓을 계속했을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인 것이 무서웠고 마음이 항상 그리로 향해가는 온화하고 수줍은 내적 자각이 두려웠으며 빈번히 엄습해오는 따뜻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견딜 수 없었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것은 진실한 친구였다 서너 명이 좋아하는 동급생이 있기는 했다 그들은 성실한 반면 나의 악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그들은 나를 근본이 흔들리는 희망 없는 불량학생 정도로 여겼다 선생님들도 나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누차에 걸쳐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고 마침내 퇴학 처분을 받게 되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착한 학생이 아니었고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악행을 고집함으로써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므로써 신이 우리 자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너무도 많다 신은 그 당시 나와 함께 이런 방탕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악몽 같았다 더러운 것, 진득거리는 것 깨어진 맥주잔과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짓거리며 보낸 밤들 속에서 나는 목류병자처럼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도 추악하고 더러운 길을 기어다녔다 공주를 찾아가는 도중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찬 뒷골목의 진흙상 속에 박혀버린 꿈 이야기가 있었다 말하자면 나도 그런 처지였다 보잘것 없는 짓을 함으로써 나는 더욱 고독하게 되었다 나와 나의 유년 시절 사이엔 굳게 닫힌 낙원의 문이 생겨났고 그 문에는 냉혹한 시선으로 망을 보는 문지기가 버티고 있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나는 내가 유년 시절에 나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감 선생님의 경고 편지를 받고 시에 오신 아버지를 예기치 않게 만났을 때 나는 너무 깜짝 놀라 몸에 경련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그 겨울이 다 갈 무렵 두 번째로 오셨을 때 이미 나는 냉담하고 무관심해져 있었다 꾸중을 하고 당부를 하고 어머니를 상기시켜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며 만일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명예스럽고도 모욕적인 퇴학을 당하게 해서 가마원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아버지를 대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내게로 통하는 길도 찾지 못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렇게 된 게 당연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없었다 술집에 앉아 짓거려대는 이상하고 아름답지 못한 방식이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었고 저항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망쳐갔고 때때로 이런 사태를 이런 식으로 파악했다 만약 세상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더 좋은 자리 더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파멸할 것이다 그 책임은 마땅히 그들이 져야 한다고 말이다 그의 성탄절 휴가는 정말 불쾌했다 나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훌쩍 자라난 키는 물론 야윈 얼굴은 생기 없이 축 늘어졌으며 눈 언저리의 염증은 잿빛으로 찌들어 철양하기 짝이 없었다 갓 나기 시작한 엉성한 코밑수염 자국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한 안경이 나를 한층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나들은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었다 나는 모든 것이 불쾌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하고 씁쓸했으며 서너 명의 친척과 나눈 인사도 그러했다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것은 성탄절 전야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후 성탄절은 우리 집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다 축제와 사랑과 감사가 넘쳤으며 부모님과 나와의 유대를 새롭게 하는 저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매사가 답답했고 곤혹스럽기만 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버지는 그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노라 하는 들판의 목동에 관한 보금서의 구절을 낭독했고 누나들은 기쁨에 넘쳐 선물이 놓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에는 즐거운 기색이 전혀 없었고 얼굴은 늙고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도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거북스러웠다 선물과 축복, 보금서와 불을 밝힌 트리조차 그러했다 꿀을 바른 과자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향긋한 추억 위에 짙은 구름을 만들어냈다 전나무의 향기는 지나간 일들에 관한 이야기에 속삭였다 나는 이 밤과 축제일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겨울이 그렇게 지나갔다 방학 직전 나는 교사회로부터 엄중한 제명 경고를 받았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나는 특히 데미안을 원망했다 그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시에서의 초기 시절에 나는 그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 그를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 늦가을 알폰스 베코와 만났던 그 교회의 공원에 있는 가시나무 울타리가 푸릇푸릇해지며 봄이 시작될 무렵 나는 우연히 한 소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불쾌한 생각과 걱정으로 혼자 터덜거리며 걷고 있었다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모자랐으며 친구들에게 빌린 액수는 점점 불어났다 집에서 얼마간의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지출 명목을 생각해야 했다 여러 군데의 가게에도 담배나 그 밖의 다른 외상값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았다 머지않아 이곳의 생활이 끝장나고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가마원에 끌려가면 이런 일쯤이야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실제 나는 늘 이런저런 종류의 달갑지 않은 일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고통받았다 그런 봄날의 공원에서 내 마음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차림을 한 그 소녀는 총명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소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내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우아했으며 귀부인티가 났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는 내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오만함과 소년다움을 내재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일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일이 없었다 소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은 과거의 어느 소녀들보다 더 깊었다 내 생활에 끼친 이 짝사랑의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내 앞에 고귀하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이미지가 다시 나타났다 내 안에 어떤 갈망과 충동도 그녀에 대한 경건함과 숭배하고자 하는 열망만큼 깊고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록 단테의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영국판 그림의 복제품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 그림은 영국의 라파엘 전파의 화풍으로 그려진 소녀의 모습이었는데 갸름하고 긴 얼굴에 영혼이 깃든 듯한 손과 표정 늘씬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소녀도 날씬한 자태와 소년다운 점 영혼이 깃들어 있는 얼굴 표정 등이 그 그림 속 여자와 비슷했지만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 번도 베아트리체와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의 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내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므로써 내게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나로 하여금 사원의 기도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술집 술래와 밤에 방황하는 버릇에서 멀어져갔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독서를 즐기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나는 숱한 조소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사랑하고 숭배할 대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이 살아났다 삶이 신비로운 예감과 여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를 조소에 무관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비록 숭배하는 모습에 하인이나 노예 일망정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는 무너져버린 생활의 폐허 속에서 밝은 세계를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둠과 악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밝은 세계 속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들 앞에 무릎 꿇었다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밝은 세계는 나의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이미 어머니나 아무런 책임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 세워진 책임감과 자제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헌신의 세계였다 달아나고자 애썼지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왔던 성적인 욕구도 이 성스러운 불길 속에서 정신과 예배로 정화되어 갔다 더 이상 어둡고 추악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음하면서 지낸 밤들 음란한 환상 앞에서 심장의 고동 금지당한 문 앞에서 엿듣던 소리 온갖 음탕한 짓거리들도 점차 사라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모신 재단을 마련했으며 그 소녀에게 또한 정신과 여러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음침한 세계 속에서 찾아온 삶의 대가를 밝은 세계의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라 청순함이었으며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에 있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어제까지는 조숙한 풍자꾼이었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내 몸에 배어있던 나쁜 생활습관을 청산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고 먹고 맛있는 일부터 이야기나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하도록 신경 썼다 아침 냉수마찰을 시작했는데 그 일은 대단한 인내력을 필요로 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있게 행동했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천천히 위험있게 걸으려고 애썼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신을 향한 경배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 반 페아트리체의 초상이 소녀와 닮지 않았던 게 그림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를 그려보려고 애썼다 기쁨과 희망을 갖고 나는 내 방에서 최근에 나는 독방을 쓰게 되었다 깨끗한 종이와 그림 물감 붓을 마련하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 등을 준비했다 조그만 튜브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템페라 물감이 나를 매혹시켰다 처음 물감을 하얀 접시 위에 짜놓았을 때의 그 빛깔은 지금도 눈앞에 보는 것처럼 떠올릴 수 있다 불타는 듯한 크롬 옥사이드 그린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시험삼아 다른 것부터 그리려고 했다 장식 무늬 꽃, 상상으로 그린 풍경화 교회 앞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측백 나무들이 서 있는 로마의 다리 등을 그렸다 나는 그림 그리는 일에 푹 빠졌다 그림 물감 세트를 처음 갖는 아이처럼 행복했다 나는 드디어 페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그린 그림 몇 장은 완전히 실패하여 찢어버렸다 때때로 거리에서 만나곤 했던 소녀의 얼굴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다 결국 나는 소녀 그리기를 포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림 물감이나 붓이 이끄는 대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려진 얼굴은 꿈에서 만났던 모습이었다 만족스러운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런 시도를 계속해 나갔다 한 장 한 장 새로운 얼굴이 완성될 때마다 소녀의 모습은 한결 선명해졌다 결코 실제와 같지는 않았지만 소녀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꿈을 꾸듯 붓으로 줄을 긋고 화면을 메워나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모델도 없는 그림이었지만 장난삼아 그리는 동안 무의식 중에 형상화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이제까지 그린 어떤 얼굴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내게 말을 건네오는 하나의 얼굴을 완성했다 그 얼굴은 이미 그 소녀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내가 그린 그림은 더 이상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년에 가까웠다 머리카락도 그녀처럼 옅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이마는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였고 입술은 타는 듯한 붉은색이었다 전체적인 인상은 딱딱하고 가명 같기도 했지만 그 얼굴에는 인상적이고도 신비스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이상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신의 초상이거나 신성한 가명과도 같았다 절반은 남성적이고 절반은 여성적이었으며 나이를 초월한 모습으로 꿈을 꾸는 듯 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남 모르는 생명에 충만하면서도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듯 했다 나 자신 속에 존재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듯 했다 그 얼굴은 확실히 어느 누구와 닮은 듯 했지만 누구와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얼굴은 얼마 동안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살아 움직이고 나와 함께 모든 생활을 나누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숨겨두고 있었다 혹시라도 누가 보고 나를 놀려대는 것은 질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곧바로 그림을 꺼내어 보았다 저녁엔 그 그림을 침대 맞은편 벽지 위에 핀으로 꽂아놓고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으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림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 시절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꿈을 꾼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제야 꿈들이 아주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꿈 속에서는 내가 그을인 그림 속에 얼굴이 생기를 띄고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으며 아주 친밀하게 혹은 적대적인 태도로 때론 이맛살을 찡그리기도 하고 때론은 무한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역시 비슷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치 내 이름이라도 부르는 듯한 그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만큼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듯 했으며 옛날부터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흥분을 억누르며 나는 그림 속의 얼굴을 숱이 많은 갈색 머리카락과 여성적인 입술 그리고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그 그림은 저절로 그렇게 말라 있었다 억센 이마를 바라보았다 차츰 나는 마음 속에 눈에 익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렸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림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크게 뜬 초록빛이 감도는 눈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바라보았다 오른쪽 눈을 왼쪽보다 약간 치켜뜨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이 그림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 나는 종종 내 추억 속에 남아있는 데미안의 진짜 표정과 그림을 비교해 보았다 담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미안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어느 초여름 석양 무렵 서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통해 기울어져가는 태양빛이 붉게 비쳐들었다 방 안에는 어두움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 아니 데미안의 초상을 핀으로 창틀 가운데 고정시키고 석양이 어떻게 그것을 투사하는지 보고 싶었다 얼굴의 윤곽은 없어지고 몽롱해 보였지만 붉게 그늘진 눈과 밝은 이마 유난스레 붉은 입술은 더욱 생생하고 깊게 타올랐다 석양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앉아 있었다 그러자 점차 그 얼굴은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림과 나는 닮진 않았다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삶을 결정짓고 나의 내면 나의 운명 또는 나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나의 삶과 죽음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운명의 소리이자 리듬이 될 것이다 그 무렵 나는 그동안 읽었던 어떤 책보다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긴 책을 한 권 읽었다 그 이후에도 니체의 책을 제외한다면 그러한 감동을 받았던 책은 거의 없었다 편지와 금원이 수록되어 있는 노발리스의 책이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구절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을 이끌어주고 고무시켰다 그 책의 내용이 불현듯 떠올라 펜으로 금원 한 구적을 초상 아래에 적어보았다 운명과 마음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이다 그 말을 나는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지은 소녀와 나는 그 후로도 가끔씩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부드러운 조화와 어떤 예감만이 느껴졌다 그대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대의 실체가 아니라 그대의 모습만이 그럴 뿐이다 그대는 내 영혼의 일부분이다 라고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단 한 번 방학 때 만난 적이 있다 지금에서야 나는 이 잠깐 동안의 만남을 이 기록에서 숨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수치와 허영심에서 기인했다 이것을 만회해야 한다 내가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의 어느 방학이었다 나는 피곤해지던 얼굴로 산책용 재팡이를 휘두르면서 옛 모습 그대로 무시받을 만한 얼굴을 한 거리의 건달들을 구경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옛 친구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몸이 오싹해졌다 번개불처럼 프란츠 크로모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제발 데미안이 그때의 일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쾌할 수가 없었다 어리석은 아이 때의 일이긴 해도 은혜는 은혜였다 그는 나의 인사를 기다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도 되도록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옛날과 똑같은 악수였다 확 움켜쥐는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남성적인 악수 그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싱클레어, 너 많이 컸구나? 그는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았다 예전과 똑같이 늙어 보였고 동시에 똑같이 젊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답장도 받지 못한 편지를 보냈던 일이 생각났다 제발 그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보 같은, 바보 같은 편지를 그는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게 베아트리체의 초상도 없었으며 황량한 시기에 한복판에 있었던 시절이었다 교회로 나가자 나는 그에게 술집에 가자고 제의를 했다 그가 수락했다 나는 잔뜩 뽐을 내며 포도주 한 병을 주문해 잔을 채운 후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학생들과 그랬던 것처럼 첫 잔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술을 자주 마시니? 그가 나에게 물었다 어, 물론 그 밖에 무슨 할 일이 있나? 아직까지는 그 이상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나른한 어조로 대답했다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제법 근사한 점도 있으니까 말이야 도치의 황홀감과 바스크적인 요소 말이야 그러나 술집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멋이 쉽게 사라져버려 술집이나 찾아다니는 일은 진짜 속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룻밤 정도 타오르는 횃불 옆에서 도치와 흥분을 맛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러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자꾸 술잔을 비워대는 것이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매일 밤 단골 술집의 술상을 보고 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술을 마시며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누구나가 모두 파우스트는 아니니까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그는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전처럼 신선하고도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웃음을 지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거지? 하여간 술꾼들이나 건달의 생활이 어찌 보면 모범적인 시민의 생활보다는 훨씬 더 생기했을지 몰라 언젠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방탕한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활동이란 말이 있더라? 예언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물이거든 그도 예언자가 되기 이전은 향락가였고 방탕하였지 나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훈계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예언자 따위 관심 없어 데미안은 눈을 지그시 내리깐 채 알아들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있는지는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어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너의 생명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해내는 무언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자 미안하지만 나는 집으로 가야겠어 우리는 짤막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언짢아져서 그대로 혼자 앉아 남은 술을 다 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데미안이 이미 술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일이 나를 더욱더 불쾌하게 했다 이 사소한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교회의 술집에서 내게 한 말들을 이상하게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언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아직도 창틀에 고정되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에 시선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눈만은 생생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무언가의 눈초리였다 나는 데미안을 얼마나 동경했던가 그러나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나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아마 어디에선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터이고 그가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그의 어머니도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크로모의 일을 포함해서 나는 데미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다시 울려왔다 그 말들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최근 우리가 그다지 반갑지 않은 해우를 했을 때 방탕자와 성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의미도 갑자기 분명해졌다 나에게도 그가 이야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새로운 삶에 대한 충동과 함께 순수함에 대한 욕구와 성스러움에 대한 동경이 나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기까지 나 역시 술주정과 더러움과 방탕 속에서 헤매지 않았던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고 있는 동안 밤이 깊어갔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의 기억 속에서도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나무 아래에서 그가 나에게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 묻고 그와 관련된 나의 비밀을 알아맞히던 때의 빗소리였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 견진성사 수업시간 등의 기억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그 대답은 당장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갖고 곰곰이 기억을 되살리기에 열중했다 그러자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가 카인에 대한 의견을 말한 뒤 우리들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현관 아침 밑에 초석 위에 새겨져 있는 낡고 퇴색한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으며 누구나 그런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조그마한 잿빛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 가지 빛깔을 띄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언제나 한 가지이고 똑같은 문장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그 문장을 삼키라고 명령했다 문장을 삼킨 나는 기겁을 했다 삼킨 문장 속에 새가 다시 되살아나 내 배를 채우고 뱃속을 쪼아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나는 놀라서 잠을 깼다 정신이 맑아졌다 한 밤 중이었고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을 때 방바닥에 있던 무언가를 밟았다 아침에서야 그것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림은 물에 젖은 채로 방바닥에 떨어져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나는 그림을 말리기 위해 흡수지 사이에 끼어 두꺼운 책 속에 넣어두었다 다음날 다시 보니 잘 말라 있었으나 그림은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은 다소 창백해지고 어느 정도 가늘어져 있었다 정말 데미안의 입 그대로였다 나는 새로운 종이에 문장 속의 새해를 그리기 시작했다 본래의 새 모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문장은 너무 낡아서 다시 도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조차도 잘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새는 서 있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위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한 송이 꽃이었거나 바구니 혹은 둥지 아니면 나무 꼭대기였을 것이다 나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분명히 생각나는 부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어떤 분명치 않은 욕구에서 나는 곧 강한 색깔을 쓰기 시작했다 새의 머리는 내 그림에서 황금빛이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려나갔고 그림은 며칠 안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겁없이 보이는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커다란 새였다 그 새의 반신은 푸른 하늘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다 마치 커다란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에게는 꿈속에서 보았던 화려한 색의 문장처럼 여겨졌다 주소를 안다 하더라도 데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던지 몽상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전해지든 말든 그에게 그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림 위에다 아무것도 심지어 내 이름조차 적지 않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오려내고 커다란 봉투에 담아 데미안의 옛날 주소를 써서 보냈다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옛날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행시를 고친 이후로 선생님들은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지금도 썩 착한 학생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반년 전에 퇴학처분 경고에 대한 기억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비난이나 위협조가 아닌 옛날과 같은 말투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변화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었다 이 변화로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고 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았다 나를 한층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어느 곳인가를 데미안을 멀고 먼 운명의 목표로 삼았다 사실상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베아트리체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림 속의 초상이나 데미안에 대한 생각으로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는 완전히 내 시선과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구에게도 나는 꿈에 관해 나의 기대와 내적 변화에 관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설령 그렇게 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안나가 읽어주는 명작소설 이야기 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여행을 떠나 나의 친구를 찾아갔다 그 회답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내게 왔다 어느 날 학교 쉬는 시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책갈피 사이에 꽂혀있는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그 종이는 우리들이 종종 수업 시간 중에 몰래 쪽지를 보낼 때 접는 모양이었다 누가 쪽지를 보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어느 친구와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낱 장난이려니 생각했을 뿐 그런 짓에 가담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종이 쪽지를 읽지도 않은 채 책의 앞쪽에다 꽂아두었다 그러다 수업이 시작되고서야 다시 그것을 손에 잡았다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펼쳐 그곳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었다 그것을 읽자마자 온 몸과 마음이 쪽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놀란 심정으로 재차 읽어보는 동안 내 심장은 혹독한 추위를 만났듯 운명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여러 번 이 글을 읽은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데미안으로부터 온 회답이었다 그와 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새에 대해서 알 리가 없었다 그는 나의 그림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그림을 이해했고 나의 해석을 도와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아브락사스의 정체였다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수업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시간이 끝났다 그날 오전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간은 젊은 보조교사의 수업이었는데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으로 매우 젊고 잘난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우리는 폴렌스 박사의 지도로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강독 수업은 내가 흥미있어하는 극소수의 과목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날만은 수업에 몰두할 수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쳐든 채 그의 수업은 귓등으로 들어 넘기며 나만의 생각에 몰입했다 나는 데미안이 이전의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내게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옳았는지 여러 번 느껴왔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말이다 만약 내가 수업 중에 아주 강하게 내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으면 선생님들은 나를 내버려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이 산만하거나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님이 옆에 와서 서 있곤 했다 그런 경험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깊이 몰두해 있다면 안전했다 나는 강한 시선으로 상대를 노려보는 실험도 해보았는데 그것도 믿을만 했다 그 당시 데미안과 함께 있었던 시절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한 눈빛과 깊은 생각으로 매우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나는 같은 방법으로 헤로도토스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내 의식을 번개불처럼 내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명 아브락사스라고 말하고 있었다 앞부분은 듣지도 못했지만 폴렌스 박사는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는 고대의 교파와 신비적인 교단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듯이 단순한 것이라고 지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고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철학적 신비적 진리의 활동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일부는 때로 사기와 범죄에 닿는 마술과 유희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술이라는 것도 본래 필연적인 이유와 깊은 사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아브락사스의 교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개의 야만족들이 믿고 있는 악마의 이름이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개괄적으로 이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가진 일종의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이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설명을 이어갔다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자 나도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왔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이 설명에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이것을 예전의 일과 연관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 우정의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의 대화로 내게 친근한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존경하는 공통의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은 단지 인위적으로 구분된 세계의 절반만을 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공적이고 허용된 밝은 세계였다 그러나 사람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경해야 하고 그러자면 악마까지도 겸한 새로운 신을 갖거나 아니면 신을 숭배함과 동시에 악마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미안은 그때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아브락사스야말로 신인 동시에 악마인 바로 그 신인 것이다 한동안 열심히 그 신에 대해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나는 아브락사스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온 도서관을 샅샅이 뒤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나의 천성은 진리를 찾는 일 같은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하는 거리가 멀었다 한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몰두했던 베아트리츠의 모습은 서서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서서히 밀려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처럼 희미해졌다는 표현이 맞겠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내 자신 안에 틀어박혀서 목류병자처럼 살아온 내 생활에 기이하게도 새로운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생명을 향한 동경 아니 사랑을 향한 동경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과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는 동안 사그라졌던 성적 충동이 다시 나의 내면 속에 솟구쳤고 새로운 대상과 목적을 갈망했다 여전히 내 욕망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 친구들처럼 소녀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다시 심한 꿈을 꾸곤 했는데 밤보다 낮에 더 많은 꿈을 꾸었다 상상과 이미지 또는 욕망이 나의 안을 가득 채우며 나를 현실세계로부터 격리시켰다 나는 내 마음속의 이미지와 꿈 그리고 그림자와 함께 훨씬 현실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떤 일정한 꿈 항상 되풀이하여 떠오르는 환상이 나에게 점점 중요해졌다 그때 내 꿈은 이러했다 나는 고향의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 위에서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문장 속의 새가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내가 막상 어머니를 포옹하려고 하자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힘이 세었으며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을인 초상과 닮았지만 또 막상 다시 보면 그들과는 달랐으며 힘차 보이면서도 극히 섬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나를 끌어당겨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진한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였다 그 포옹은 신께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죄악이었다 어머니와 데미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추억이 나를 끌어안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호련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포옹은 엄숙한 숭배에는 위반되었지만 희열임에는 틀림없었다 나는 이 꿈에서 때로는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깨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무서운 죄를 지은 듯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떨면서 깨어나기도 했다 내적 이미지와 외부에서 주어진 탐구해야 할 신에 대한 암시 사이에 무의식적인 관련성이 생겼다 그것은 점점 일정하고 친밀하게 결속되었다 나는 이 암시의 꿈 속에서 아브락사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느꼈다 희열과 공포 남성인 동시에 여성인 것의 혼합 성스러움과 추악함의 뒤엉김 청순함을 뚫고 지나가는 깊은 죄악의 예감 이것이 내 사랑의 꿈의 이미지였고 아브락사스 역시 그러했다 사랑은 이미 내가 처음에 마음을 조이며 불안하게 여겼던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동시에 내가 베아트리치의 초상에게 바쳤던 것처럼 경건하고 정신적인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모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된 것이었으며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최고의 성과 극단적인 악이었다 이런 삶이 내 운명이었고 이것을 맛보는 것이 숙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은 동경을 품음과 동시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사랑은 언제나 내 머리 위에 실제로 존재하여 수시로 나를 덮쳐왔다 다음에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내 입술 위에는 코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나는 성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나의 내면의 소리 즉 꿈속의 이미지 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느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날마다 그것에 반항했다 내가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일까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은 나 역시 할 수 있었다 약간의 집중과 노력으로도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함수 문제도 풀 수 있었으며 화학적 분석도 이해할 수 있었다 단 한 가지만은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내면에 숨겨둔 목표를 꺼내어 확실히 그려보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교수나 법관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 현실적인 이점이 따르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알 수 없었다 언젠가는 나도 그런 직업을 갖게 되겠지만 지금의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몇 년을 찾고 또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고 어떠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 나 역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악하고 위험하며 무서운 것이라면 나는 살기 위해서 나의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었던가 나는 때때로 내 꿈속에 나타나는 강렬한 사랑의 이미지를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만일 그것에 성공했다면 나는 그것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그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을 뿐이었다 언제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베아트리체 시절의 그 몇 주 아니 몇 달간의 고요한 정적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당시에는 어떤 섬에 도착하여 평화를 발견한 듯 싶었다 그러나 곧 언제나 같은 상태로 변했다 어떤 사실이나 꿈이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쁘게 하기가 무섭게 그것은 벌써 퇴색해버리고 희미해졌다 그것을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나를 완전히 이성적이고 미치광이처럼 만들고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욕구와 긴장된 기대의 불꽃 속에서 살고 있었다 꿈속에서 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나는 때때로 너무도 생생하게 내 자신의 손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저주하기도 했다 나는 그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했다 그를 애인이라고 부르며 모든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깊은 입맞춤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악마 매춘부 흡혈귀 사림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나를 다정스럽기 짝이 없는 사랑의 꿈으로 끌어들이기도 했고 염치없이 뻔뻔한 행위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에게는 지나치게 선한 것도 존귀한 것도 없었으며 동시에 지나치게 사악한 것도 비천한 것도 없었다 그의 겨울 내내 나는 형언하기 힘든 내적 폭풍우 속에서 지냈다 외로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새삼스럽게 고독이 나를 압박하지는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황금빛 매와 나의 숙명인 동시에 나의 애인인 커다란 꿈의 이미지와 더불어 살았다 그것들 속에는 살아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하고 넓은 세계를 향해 있었으며 또 모든 것들이 아브락사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꿈들 중에 단 하나도 내 생각의 한 조각도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들 중 단 하나도 내 의미대로 불러들일 수가 없었으며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채색할 수 없었다 그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것들에 의해 살아갔다 분명히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안전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같은 반 친구들도 그것을 느끼고는 은근히 나에 대해 경의를 표할 때가 있어서 나를 실수하게 만들기도 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대부분을 잘 꿰뚫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나의 일 나 자신의 일에만 몰입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작은 부분이나마 진실되게 살아보고 내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세상에 주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저녁 무렵 거리를 산책하다가 끝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한밤쯤까지 헤매고 다닐 때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애인과 마주치리라 다음 골목 모퉁이에 그와 만날 수 있으리라 저 다음 창문에서 그가 나를 부르리라 하고 생각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생각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예기치 않은 피난처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나 본래 우연이란 없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보다는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히 그것을 가져온 것이다 나는 시내를 산책하다가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울려 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다 나는 또다시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바흐의 고개였다 나는 교회 앞으로 가보았지만 문은 닫혀있었다 골목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교회 옆 길가에 돌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크지는 않지만 좋은 오르간임을 인해 알 수 있었다 연주는 묘하게 독특했다 개성적인 의지와 인내를 아주 훌륭하게 표현해냈고 마치 기도처럼 울려왔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은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마치 생명을 구하려는 자처럼 이 보물을 얻기 위해 애쓰고 두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기교에 관해서라면 나는 음악에 대해 그다지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진 못했지만 진실한 영혼의 표현은 아주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음악의 본질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바흐의 곡이 끝나자 곡목을 알 수 없는 현대음악이 이어졌다 레거의 곡인 듯 싶었다 교회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아주 희미한 빛만 창문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연주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오르간을 치던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교회 앞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연주자는 젊었으나 적어도 나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듯했고 억세고 체구가 오동통했다 그는 마치 기분 나쁜 사람처럼 성급한 발걸음으로 힘차게 그곳을 떠났다 그 이후 나는 종종 저녁 무렵 그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서성이곤 했다 언젠가는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에 들어간 적도 있다 위층에 있는 오르간 연주자가 가물거리는 가스등 밑에서 연주하는 것을 추위에 떨면서 반시간 동안이나 들었다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나는 그의 이야기만을 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음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모두 종교적이었고 헌신적이었으며 경건했지만 교회의 신자나 신부들과 달리 중세의 순례자나 탁발승처럼 경건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세계의 감정을 향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경건함이었다 바흐 이전의 거장들의 곡과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을 자주 연주했다 그 곡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연주자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동경과 세계의 가장 내면적인 파악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가장 격렬한 분리와 자기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타는 듯한 쉼치 헌신의 도치와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깊은 호기심 같은 것들이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떠나는 오르간 연주자를 몰래 뒤돌아갔다 그는 시내 변두리에서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검정 펠트 모자를 쓴 채 포도주 한 병을 앞에 놓고 조그마한 홀의 구석에 있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못생겼고 다소 야성적이었으며 탐구적이고 완고한 표정에 집요하고 의지에 차 있었지만 입 언저리에는 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남아있었다 얼굴에 하과는 안정감이 없으나 섬세해 보였다 한편으론 부드러운 반면 남성다운 힘은 이마에 모여 있었다 소년처럼 연약해 보이는 턱은 남성다운 이마와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내 마음에 든 것은 금지와 저기에 가득 찬 암갈색 눈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에는 우리 두 사람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쫓아버리려는 듯이 노려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앞에 버티고 앉아서 그가 성이 나서 투덜거릴 때까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뭘 그리 기분 나쁘게 사람을 노려보고 있어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는 거요? 당신에게 무슨 용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에 관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얼굴을 찌뿌렸다 그럼 당신도 음악광이요? 음악에 미친다는 건 내가 보기엔 구역질 나는 짓이요 나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나는 벌써 여러 번 교회 밖에서 당신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뭔가를,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 같은 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서 당신의 연주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난 언제나 교회문을 잠가두는데요? 얼마 전에 그것을 잊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밖에 서서 듣거나 길가의 돌 위에 앉아 듣기도 했답니다 그래요? 다음엔 들어오시오 그게 훨씬 따뜻할 거요 그저 문만 두드리시오 힘차게 두드려야 할 거요 내가 연주하고 있지 않을 때 말이요 그럼 이제,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소? 아주 젊은 분이군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겠지? 음악을 하시오? 아닙니다 전 그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구속 없는 음악 듣고 있노라면 천국과 지옥을 잡아 흔드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악 말입니다 저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데 아마 음악은 그렇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도덕적이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도덕적인 것에 짓눌려 괴로웠어요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당신도 신인 동시에 악마인 그런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러한 신이 존재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널따란 모자를 뒤로 젖히더니 이마로 내려온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 식탁 넘어있는 내게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그는 나직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신은 이름이 무엇이오?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 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랍니다 그는 누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하는 듯이 미심쩍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내게 한 층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은 누구요? 저는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디서 아브락사스를 알게 되었소? 우연이죠 그는 식탁을 쳤다 포도주잔이 넘쳐 흘렀다 우연이라니 이것 보시오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요 아브락사스에 관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 법은 없소 그것을 명심하시오 내가 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리다 난 그에 관해 아는 것이 좀 있으니까 그는 입을 다물고 의자를 다시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가 아니오 다음에 이야기하리다 자, 이거나 좀 드시오 그러면서 그는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군반 몇 개를 꺼내서는 내게 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집어먹었다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는 잠시 후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소? 나는 주저없이 이야기했다 전 고독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죠 그때 어린 시절의 친구가 생각났는데 전 그가 무척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새를 그렸어요 그것을 그에게 보냈죠 시간이 지나 그것에 대해 까맣게 잊게 되었을 무렵 뜻밖에도 종이쪽지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을 까서 술안주로 먹었다 한 병 더 하겠소? 그가 물어보았다 고맙지만 더는 못합니다 전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다소 실망했다는 듯이 웃었다 좋을 대로 하시오 난 다르니까 난 여기 더 있겠소 당신은 그만 가보시오 그 후 어느 날 오르간 연주를 듣고 연주자와 함께 걷게 되었을 때 그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골목에 있는 낡고 관리되지 않은 오래된 큰 저택으로 데려갔다 위층으로 올라가 들어간 방에는 피아노를 제외하면 음악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책이 참 많군요 나는 감탄하여 말했다 일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갖고 온 거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봐요 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당신을 그분들에게 소개할 순 없어 이 집 안에서는 내 친구라는 존재가 그리 탐탁지 않은 존재이니까 말이오 나는 소위 탈선한 자식이지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존경할 만한 분이오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신부이자 설교자라오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재능 있고 전도 유망한 후계자였는데 탈선을 하고 정신도 돌아버린 것이오 신학생이었지만 국가시험 직전에 신성한 신학부를 팽겨쳐버렸어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셈이지만 말이오 사람들이 각 시대에 어떤 신을 생각해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건 내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흥미있는 문제라오 그건 그렇고 난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하찮은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게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거요 나는 조그만 탁상 램프의 희미한 불빛으로 볼 수 있는 한에서 서가에 꽂힌 책을 대충 훑어보았다 책들은 그리스어, 라틴어, 헤브라이어의 표제를 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컴컴한 방에 벽 쪽 방바닥에 엎드려 무언가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이리 와보시오 얼마 후에 그가 나를 불렀다 이제 철학 시간을 조금 가집시다 입을 다물고 엎드려 생각을 해보잔 말이오 그는 난로에 종이와 나무를 넣은 후 성냥을 켜서 불을 피웠다 불꽃이 타오르자 그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불을 긁어 일으키기도 하고 장작을 넣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날가빠진 양탄자 위에 엎드렸다 그는 물끄러미 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도 곧 불의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는 거의 한 시간쯤이나 이글거리는 장작불 앞에 아무 말 없이 엎드려서 불꽃이 헐헐 타오르고 바작거리고 꺾이고 휘어지고 경련하듯 파닥거리며 마침내는 조용히 사그러져 밑바닥에 쌓여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불을 숭배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멍청한 짓은 아니었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뿐 우리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집중해서 불을 들여다보았고 꿈과 정적 속에 잠겼으며 연기 속에서 어떤 자태를 잿더미 속에서 무엇인가의 형상을 보았다 갑자기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관소를 불 속에 던져넣자 작고 가느다란 불꽃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 나는 황금빛 머리를 가진 매를 보았다 사그라져가는 난로의 불 속에서 황금빛을 내며 타오르는 불꽃이 그물 모양으로 엉켜들고 문자와 각가지 형상과 얼굴 짐승, 식물, 벌레 그리고 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그를 보니 그는 턱을 괴고 엎드려 정신없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전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잘 가시오 또 만납시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말했다 램프의 불이 어느샌가 꺼져버렸으므로 나는 간신히 어두운 방과 복도와 계단을 더듬거리며 을씨년스런 집을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온 나는 멈춰서서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창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노쇠로 된 조그만 문패가 문앞 가스등 불빛 속에 반들거리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 주임신부 기숙사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내 작은 방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나 그 밖의 어떤 일에 대해 피스토리우스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며 기껏해야 열 마디도 채 나누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내겐 그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지극히 만족스러웠다 그는 다음 만날 때는 오르간 음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곡인 북스토리우스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그와 함께 그 음산한 넓은 방에서 난로 앞에 엎드려 있었을 때 이미 피스토리우스는 최초의 가르침을 시작했다 불을 들여다보도록 한 것은 나에게 있어 유익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 그는 내가 늘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훈련한 적이 없는 나의 내면의 욕구를 강렬하게 해주고 확인시켜주었던 것이다 부분적이나마 그 일은 점차 분명해졌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의 기이한 현상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모양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특이한 매력과 까다롭고도 의미 깊은 언어에 몰두하곤 했다 나무처럼 변해버린 나무뿌리 층이 있는 바위 물 위에 뜬 기름 얼룩 유리의 섬세한 균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게 깊은 매력을 느꼈다 무엇보다 심취했던 것은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빙빙 맴도는 각가지 빛깔의 문이었다 피스토리우스를 방문한 이후 며칠 동안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저녁부터 늦게 왔던 흥분과 감정의 고향은 헐헐 타오르는 불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을 응시한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채우는 일이었다 이 새로운 경험은 내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발견했던 다른 경험들에 보태어졌다 어떤 형상을 면밀히 관찰하면 불합리해 보이며 난잡하고 괴상한 자연현상에 몰입하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이 형상을 만들어낸 의지와 일치하고 잇따른 깨달음을 준다 우리는 그것들이 곧 우리의 기분이며 우리들 자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와 자연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녹아서 우리들의 망막에 맺히는 형상이 외부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내면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자이며 어떻게 우리들의 영혼이 세상의 창조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있는가를 이 연습에서만큼 간단하고 쉽게 발견해낼 수 없다 나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가분의 동일신이다 만일 외부 세계가 붕괴되면 우리 중 누군가는 그것을 재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과 강, 나무나 잎, 뿌리와 꽃 등 자연의 모든 형성물의 원형은 우리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영원하고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영혼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개 사랑과 힘과 창조의 힘으로 느낄 수 있다 몇 년 후 나는 나의 관찰이 어떤 책에 증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은 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깊은 흥미를 끄는 일인가에 대해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일찍이 이야기한 바가 있었다 그는 축축한 벽의 얼룩 앞에서 마치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을 보고 느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다음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자는 내게 설명했다 우리는 흔히 개인의 한계를 너무 좁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소 우리는 우리가 개별적이거나 다른 것과 판이한 것만을 개성이라고 생각하오 우리들의 육체가 어류나 그보다 더욱 이전의 생물체까지 소급될 수 있는 발달의 계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속에도 이제까지 인간의 영혼 속에 살아왔던 온갖 것들을 지니고 있소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신들과 악마들은 그것들이 설령 그리스인이든 중국인들이든 혹은 아프리카 줄로족이든 모든 가능성으로서 소망으로서 방편으로서 우리들 내면에 존재하며 또 다른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소 만일 조금도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아이 하나만 남고 전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이 아이는 사물의 전 과정을 다시 찾아낼 것이오 여러 신과 악마와 나광과 계율과 금제와 구약, 신약 등 이 모든 것들을 그 아이는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반대의 의견을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모든 것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잠깐! 피스토리우스는 성급히 소리쳤다 당신이 단순히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지니고만 있느냐 혹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느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일이오 미친 사람일지라도 플라톤을 연상시키는 사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헤르누투파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건한 어린 학생이 그 노시스파나 조르 아스터파에 나타난 깊은 신화적인 연관을 독창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소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는 한 그루의 나무나 돌 기껏해야 짐승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이오 그러나 이 인식의 최초의 불꽃이 한 번 번쩍 빛나기만 해도 그는 인간이 되는 거요 당신도 역시 적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든 두 발 달린 족속들을 단지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과 자식을 열 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부류가 단지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에 불과한지 얼마나 많은 부류가 개미나 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지를 당신도 잘 알고 있소 그들 각자는 인간이 될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예감하고 부분적일 망정 의식할 수 있게 될 때만 비로소 그 가능성은 그들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오 우리들이 나눈 대화와는 대충이려 했다 우리들의 대화가 나에게 전혀 새롭거나 놀랄만한 깨우침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들은 심지어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까지도 나의 내면의 어느 한 지점을 끊임없이 가볍게 망치질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형성을 도왔고 내가 허물을 벗고 껍질을 깨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항상 이러한 대화로 나는 내 머리를 조금씩 더 높이 조금씩 더 자유롭게 치켜들었고 마침내 나의 황금빛 새는 그 아름다운 머리를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껍질 밖으로 내밀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페스토리오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떠오른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비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진 상태와 같았다 나는 비상의 감각에 매우 고향되었지만 내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걱정될 만큼 높은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자 두려워졌다 그때 나는 상승과 낙하를 호흡의 정지와 내뿜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페스토리오스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했다 당신을 날게 한 비약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커다란 특전이오 그것은 모든 힘의 근원과 연관된 감정인데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누구나 불안해지기 마련이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쉽사리 나는 것을 포기하고 법의 규정을 따라 평범하게 걷는 편을 택하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소 당신은 유능한 청년답게 계속 날고 있는 거요 당신은 점차 당신 스스로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을 휩쓸어가는 보편적인 위대한 힘에 섬세하고 가냘프기까지 한 자기 자신의 힘에 더해진 걸 깨닫게 될 것이오 하나의 기관 하나의 방향키처럼 말이오 기막힌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을 날게 된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거요 하늘을 나는 자들은 땅 위를 걸어다니는 자들보다 깊은 예감을 받았지만 이들이 거기에 대한 방향키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는 곳으로 굴러떨어지고 마는 거요 그러나 당신은 말이오 싱클레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요 당신은 하나의 새로운 기관 즉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소 이제 당신의 영혼이 근원에 있어서는 얼마나 개인적이 아닌가를 알 수 있을 거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조절기를 구하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오 그렇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오 그것은 빌려온 것이며 이미 수천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오 그것은 물고기의 평형기관 즉 부레인 거요 부레가 폐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소수의 이상스럽고 희귀한 어류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거요 당신이 꿈속에서 낳을 때 쓴 부레는 이러한 폐화 같은 종류인 것이오 그는 내게 동물학책을 한 권 가져와서 그 고색창연한 물고기의 이름과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는 나의 내면의 진화초기의 시대의 기능이 살아있음을 신비스런 전율과 더불어 느끼고 있었다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 명작 이야기 데미안 야곱의 싸움 내가 이상한 음악가 피스토리오스로부터 들은 아브락사스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에게서 나 자신의 길로 한 발자국 내딛는 법을 배운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당시 나는 18살에 유난스러운 젊은이였다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남달리 조숙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에서는 뒤처지고 의젓하지 못했다 이따금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어떤 때는 무척 잘난 것 같은 건방진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의기소침한 채의 비참한 심정이 들기도 했다 때론 나는 나 자신을 천재라 여기다가도 때론 반미치광이가 아닌가 의심을 품기도 했다 욕헌데 나는 내 동년배와 즐거움이나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없었고 때로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절망적인 거리감을 느끼며 내 생활이 폐쇄적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자책과 걱정으로 비참해지기도 하였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기인 피스토리오스는 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와 존경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내가 하는 말, 나의 꿈, 나의 환상과 생각 속에서 그는 항상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서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해석해주고 진지하게 의논했으며 내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언젠가 내게 음악이 도덕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소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도덕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오 가령 자연이 당신을 박쥐로 만들었다면 타조가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단 말이오 당신은 번번이 자기를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자책하고 있소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불을 들여다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시오 그래서 어떤 예감이 당신을 찾아들고 당신의 영혼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시오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지 또는 어떤 흠모의 신의 뜻과 일치되는가 그들의 마음에 드는가를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파멸해 가는 거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저 안전한 땅 위를 걷게 되고 그러다가 화석이 되어버리는 거요 이봐요 싱클레오 우리의 신은 아브락사스요 그는 신인 동시에 악마지요 그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소 아브락사스는 당신의 생각이나 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흠잡을 데 없이 모범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되면 그는 당신을 버릴 것이오 당신을 버리고 자기의 사상을 유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찾아가고 말 것이오 나의 모든 꿈들 중에서 어두운 사랑의 꿈에 가장 충실했다 나는 자주 꿈을 꾸었다 문장의 세밑을 지나서 옛날 우리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포옹하려 하면 나는 어머니 대신 키가 크고 반은 남성이며 반은 여성인 어떤 사람을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타는 듯한 그리움으로 그녀 가까이에 가고자 했었다 나는 이 꿈에 대해서만큼은 피스토리오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온갖 다른 이야기는 그에게 모두 털어놓았지만 그 이야기만은 남겨두었다 그 꿈은 나의 은신처이며 비밀이며 피난처였다 마음이 착잡할 때는 의뢰 피스토리오스에게 옛날 북스테우대의 파사칼리아 연주를 부탁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어슴뿌레한 저녁의 교회 안에서 이상스럽게도 친밀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에 침착하여 자기 스스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음악에 빠져 넋을 놓고 있었다 그 음악은 항상 나에게 위안을 주었고 영혼의 소리에 정당성을 부여할 준비를 갖게 해주었다 오르간 소리가 그친 뒤에도 우리는 잠시 교회 안에 머물며 희미한 저녁 노을이 고딕식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오다가 이윽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보곤 하였다 내가 예전에는 신학자였고 하마터면 신부가 될 뻔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때의 일은 다만 형식상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소 신부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천직이고 나의 목표요 단지 나는 너무 일찍 만족했고 아브락사스를 알기도 전에 여호와에게 몸을 맡긴 거요 모든 종교는 아름다운 거요 종교는 바로 영혼이요 사람이 크리스트교의 만찬을 먹든 메카로 술래를 하든 그것은 모두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니 싱클레어 그렇지 않소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 거요 우리들의 종교는 마치 종교가 아닌 것처럼 행해지고 있소 꼭 해야 한다면 나는 아마 가톨릭 교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신교의 신부는 안 되지요 얼마 안 되는 진실한 신자는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왕강히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오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인 동시에 신화이며 인류가 자기 자신을 영혼의 벽에다 그려놓았다고 생각하는 한 장의 거대한 영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오 게다가 그 밖의 사람들 지혜로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태만하지 않으려는 등의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그들을 개종시키라고 하고 싶소 나는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신부란 개종시키려는 자는 아니요 신부는 단지 신자들 사이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이라 여기는 감정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사람일 뿐이오 그는 말을 멈추었다 잠시 숨을 돌리더니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아브락사스라고 명명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라오 싱클레어 그것은 아직 갓난에 불과하지요 아직 날개도 돋지 않은 그는 자기의 생각에 몰두에 들어갔다 그 비법은 혼자서나 아니면 조그만 단체에서 행해질 순 없나요? 나는 주저하면서 물었다 할 수 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소 만약 남들이 알게 된다면 몇 년쯤은 가마원에 처박히게 될 그런 예배를 행해왔소 그러나 나는 그것도 진정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소 갑자기 그가 내 어깨를 쳤으므로 나는 놀라 몸을 움츠렸다 이봐요 그는 성급하게 소리 썼다 당신도 역시 비법을 갖고 있소 나는 당신이 내게 이야기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것을 알고 싶은 건 아니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은 당신은 그것을 그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오 그것을 갖고 살며 그것을 위한 재단을 마련하시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요 우리들이 당신과 나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 세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차차 알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매일같이 개선해 나가야만 하오 싱클레어 당신은 이제 열여덟 살이오 당신은 매춘부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오 당신은 아마 사랑의 꿈이나 사랑의 소원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오 아마도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니 말이오 나를 믿어줘 줬소 나는 당신과 같은 나이 때 나의 사랑의 꿈을 너무 무리해서 억눌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소 그래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영혼이 우리 내면에서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깜짝 놀라 그의 말에 반박했다 하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닐 텐데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소 대개는 착각에 불과하지만 내 말 역시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해치워버리라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그 자체의 좋은 의의를 가진 어떤 일을 배척한다든가 그것에 대해 도덕적인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그것을 망가뜨리지는 말라는 거요 자기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진지한 생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희생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소 물론 그런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기 충동과 유혹을 존경과 사랑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게요 그러면 그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나타낼 것이오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혹시 당신에게 정말로 미친 생각이나 죄를 범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싱클레어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거나 말도 되지 않는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싶으면 잠깐 동안이라도 아브락사스가 당신 내면에서 그렇게 공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당신이 죽이고 싶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의 형상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오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흥분시킬 수 없는 법이니까 말이오 지금까지 피스토리오스는 이처럼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강하게 또는 가장 기묘하게 감동시킨 것은 이 충고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내 마음 속에 지니고 있던 데미안의 말과 똑같은 음향을 품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내게 하는 소리는 똑같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이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과 똑같소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갖고 있는 것 이외의 현실이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오 그들은 단지 외부의 형상만을 현실이라 생각하고 그들 내면 세계의 독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행복할 수는 있을 거요 내가 일단 다른 길을 발견한다면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을 거요 싱클레어 다수가 가는 길은 편하지만 우리들의 길은 힘든 거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며칠 후 두 번이나 그를 헛되이 기다린 후 나는 그가 혼자서 술에 만취한 채 차가운 저녁바람을 맞으며 거리 모퉁이를 비틀비틀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내 곁을 지나쳤는데 마치 신이 부르는 어두운 소리를 뒤따라가는 것처럼 불타는 듯이 고독한 시선으로 앞만 바라보고 걸었다 나는 몇 걸음 뒤떨어져 그를 따라갔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미친 듯이 다소 흐트러진 걸음걸이로 철사줄에 끌려가듯 걷고 있었다 슬픈 마음이 되어 나는 기숙사로 구원을 얻지 못한 꿈의 세계로 되돌아왔다 저렇게 해서 지금 그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개선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생각은 저속하고 동시에 도덕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꿈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렇게 취했음에도 내가 불안하게 나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확실히 그의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업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눈여겨본 적이 없던 동급생 한 명이 나에게 접근하고자 애쓰는 것을 보았다 키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야위나이였다 붉은 귀가 도는 금발에 가는 머리카락이었고 시선과 태도에는 무언가를 특별한 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그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자기 앞을 지나치게 내버려두고는 다시 나를 따라와서는 기숙사 현관 앞에 멈춰섰다 내게 무슨 볼일이니? 내가 먼저 물었다 난 그저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함께 산책할 수 있겠니? 나는 그를 따라 걸었다 그가 몹시 흥분하고 기대에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너는 심령론자지? 그가 아주 당돌하게 물어왔다 아니야 크나우어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니? 아니면 점술가니? 그것도 아니야 제발 그렇게 숨기지 말아줘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너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네가 심령과 통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해 호기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싱클레어 내 자신도 일종의 탐구자인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를 격려해 주었다 난 정말 심령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단지 내 꿈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네가 그 점을 느낀 모양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역시 꿈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들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와 다른 점이지 그래 그럴 줄도 몰라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꿈이 무슨 종류의 꿈인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겠지? 너는 선한 악마를 이용하는 마술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 죽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마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 넌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니? 이 연습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묻자 그는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을 듯 하다가 내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비로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잠들기 전이나 정신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 그런 연습을 해 나는 무엇인가를 예를 들면 어떤 낱말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 또는 기아의 도형을 상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될 수 있는 한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어질 때까지 머릿속에서 그려보려고 애쓰는 거야 그것이 나의 내면에 가득 차올라 내가 그것에 의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주 확고해지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안정된 상태를 방해하지 못하게 돼 나는 그의 말이 의미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다른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었고 성급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가 질문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그는 곧 자신의 최대의 관심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너도 역시 금욕하고 있지 그는 불안한 어조로 내게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니?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니? 그래 나는 지금 2년째 금욕하고 있어 그 가르침을 알게 된 이유로 말이야 너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 전에는 나도 방탕한 짓을 하고 다녔지 넌 한 번도 여자 곁에 가본 적이 없니? 없어 나는 대답했다 내 이상에 맞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나 만약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게 되면 너는 그 여자와 함께 잘 수 있을 것 같니? 물론이지 만약 여자에게도 이의가 없다면 말이야 나는 농담하는 투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뇌적인 힘이란 철저한 금욕 상태에서만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 나는 2년쯤 금욕을 했어 2년하고도 1개월에 좀 넘도록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 번번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했지 들어봐 크나우어 나는 금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진 않아 나도 알고 있어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너까지 그런 말을 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어 더욱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야 무조건 말이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하지만 나는 왜 자기 성욕을 억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순결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넌 성적인 것을 모든 생각과 꿈속에서 완전히 내몰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밤이면 나는 내 자신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곤 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무작정 전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면 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다음이 아니면 함부로 충고할 수 없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충고의 말조차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온갖 실험을 다 해보았어 크나우어는 한탄하며 말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냉수욕도 해보고 눈으로 몸을 비비기도 하고 체조와 달리기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매일 밤마다 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꿈 때문에 잠을 깨는 거야 더욱 두려운 일은 그런 꿈으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나는 더 이상 정신을 집중시키거나 스스로 잠들 수도 없게 되어 어떤 때는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해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를 지탱할 수 없어 내가 만약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거나 항복해버려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면 그때는 애당초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되는 거야 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가 따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의 깊은 고통과 절망이 나에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다 단지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만 깊이 인식될 뿐이었다 그럼 너는 내게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니? 마침내 지친 그가 슬픈듯이 말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쯤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대체 넌 어떻게 하고 있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크나우어 사람이란 이런 경우엔 서로 도울 수가 없어 만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찾을 수 없다면 넌 어떤 신령도 발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 그의 깊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을 멈추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증오에 불타오르는 시선으로 나를 노려본 다음 이마를 찌푸리며 난폭하게 외쳤다 넌 정말 대단한 성인군자구나 너도 역시 악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쯤 나도 알고 있어 너는 현자인 척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남몰래 나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쓰레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너도 역시 개망난이야 나나 마찬가지로 개새끼란 말이야 우리들은 모두 개새끼인 거야 나는 우두커니 서 있는 그를 내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두 서너 걸음 정도 나를 따라오더니 몸을 나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 뛰어가 버렸다 나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심정으로 심한 구토감을 느꼈다 기숙사로 돌아와 조그만 내 방에서 두 서너 장의 그림을 주위에 세워놓고 간절한 내심의 동경으로 꿈을 몸에 맡겼다 내 자신의 꿈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 여인의 표정이 너무나 생생히 느껴져 당장 그 여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15분씩 꿈을 꾸듯 무의식 중에 시간을 보낸 후 그림을 그렸고 마침내 며칠 후 그림을 완성했다 나는 저녁 무렵 그것을 내 방 벽에다 붙이고 탁상용 램프를 그 앞에 놓고는 생사를 결판 낼 때까지 싸워야 할 유령에게 맞서는 심정으로 그림 앞에 다가섰다 내 얼굴은 옛날의 초상과도 닮았고 나의 친구 데미안과도 닮았으며 어떤 표정은 내 자신과도 닮아있었다 한쪽 눈은 표시가 날 만큼 다른 눈보다 위쪽에 붙어 있었고 눈매는 숙명으로 충만한 채 머리 너머를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그림과 마주서자 내면적인 긴장감으로 가슴 속까지 써늘해졌다 나는 그림을 향해 말을 걸었고 비난했고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연인이라고 불렀으며 매춘부이며 천한 여자라고도 불렀다 또 아브락사스라고도 불렀다 그러는 동안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혹은 데미안의 말이었던가 언뜻 생각났다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다시 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야곱과 천사 사이의 싸움에 관한 말로써 그대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 그대를 놓아주지 않으리로다 라는 것이었다 그림 속의 얼굴은 램프의 불빛 속에서 내가 부를 때마다 변했다 밝게 빛나기도 하고 검고 어둡게 변하기도 했다 생기 없는 눈으로 창백한 눈꺼풀을 감았다가는 다시 뜨고 그러다가는 타는 듯한 광채로 눈을 빛내기도 했다 그 얼굴은 여자였고 동시에 남자였으며 소녀였고 작은 아이였다 짐승이었다 몽롱하고 희뽀연 반점처럼 보이다가 다시 크고 분명하게 되기도 했다 마지막에 나는 강력한 내면의 부름에 따라 두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 그림이 나의 내면에서 한결 더 강렬하고 힘찬 모습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의 내면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었고 마치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기라도 한 듯 그것을 나에게서 다시 분리시킬 수 없었다 그러자 봄날의 폭풍과도 같이 어둡고 무겁게 들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새로운 체험의 감동에 몸이 떨려왔다 별들이 내 앞에서 반짝이다가 사라져갔고 잊어버린 유년 시절에 아니 존재 이전의 시기와 생성 초기 단계에 대한 추억이 나의 곁을 물밀듯이 스쳐갔다 내 생활의 모든 것은 가장 은밀한 비밀에 이르기까지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이던 추억은 어제 오늘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반영하고 오늘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더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그 형상은 굉장히 맑고 눈이 부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깊은 잠에서 깨워보니 나는 옷을 입은 채 비스듬히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불을 켜고 중요한 걸 생각해내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몇 시간 전에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림을 찾았지만 그림은 이미 벽에도 책상 위에도 없었다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내가 태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서 태워 그 재를 먹어버린 것은 혹시 꿈이었을까 쑤시는 듯한 심한 불안이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모자를 쓰고 무엇인가에 강요당하는 것처럼 집과 골목 사이를 걸어갔다 폭풍에 휘말려가는 양 거리를 지나고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또 달렸다 피스토리우스의 그 음침한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이다 무엇을 찾는지조차 모르는지 어두운 충동을 감당할 길이 없어 다만 찾고 또 찾았다 나는 매춘부들의 집이 밀집해 있는 교회를 통과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불빛이 남아있었다 멀리 외곽지대에는 신축 가옥과 벽돌더미가 군데군데 잿빛의 눈에 뒤덮여 있었다 마치 목류병자처럼 이상한 압박감에 몰려 이 황량한 곳을 헤매면서 문득 고향의 신축 가옥이 생각났다 그곳은 나의 착취자 크로모가 최초의 거래를 하기 위해 나를 끌고 들어갔던 곳이었다 그와 비슷한 느낌의 건물이 잿빛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구멍이 나를 향해 껌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간 듯한 충격을 느꼈고 그것을 피하려다 모래와 자갈더미에 걸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더 강렬했으므로 그 문을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널빤지와 깨진 벽돌을 넘어 황망한 공간 속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서자 음산하고 축축한 냉기와 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래 한 무더기가 마치 잿빛의 얼룩처럼 눈에 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바로 그때 내 곁의 어둠 속에서 조그맣고 야윈 청년이 유령처럼 일어섰다 나는 그가 크나워임을 곧 알 수 있었지만 너무 놀라서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흥분한 나머지 얼빠진 듯한 말투로 그가 물었다 어떻게 날 찾아냈지? 널 찾았던 게 아니야 난 얼떨떨한 심정으로 말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몹시 고통스러워 목소리는 생기를 잃었고 무겁고 마치 얼어붙은 듯한 입술에서 말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찾았던 게 아니라고? 그래, 끌려온 거지 네가 날 불렀니? 틀림없이 네가 불렀을 거야 이 한밤중에 도대체 넌 여기서 뭘 한 거야? 그는 야윈 두 팔로 나를 발작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래, 밤이야 곧 아침이 되겠지? 싱클레어, 날 잊지 않았구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지? 뭘 말이야? 나는 정말 추악했어 그제야 겨우 우리가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그것이 4, 5일 전이었던가 내겐 그 일이 벌써 한평생이 지난 것처럼 생각되었다 지금에야 나는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뿐 아니라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크나우어가 이런 위험한 곳에서 무얼 하려고 했는지도 너는 자살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렇지 크나우어 그는 추위와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래, 죽으려고 했어 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난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 했어 나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하루를 시작하려는 옅은 새벽빛이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냉랭하게 잿빛의 대기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꼭 잡은 채 상당히 먼 곳까지 데리고 갔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너는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야 잘못된 길이었을 뿐이야 우리들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개망나니는 아니야 우리들은 인간이야 우리는 여러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신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걷다가 헤어졌다 집에 들어오자 날이 희뿌옇게 새어왔다 그 시절 중 가장 좋았던 것은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오르간이나 난로 앞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에 관한 그리스어 원서를 함께 읽었다 그는 나에게 배달을 번역한 몇 구절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신성한 오음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나 나를 발전시킨 것은 그의 해박함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었다 내 기분이 즐거워진 이유는 나의 내면을 발견해내는 일이 현저히 진일보했으며 내 자신의 꿈과 사상과 예감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나의 내면에 있는 힘에 대한 자각 덕분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호흡이 잘 맞았다 단지 강력하게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언젠가 그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안부가 전해지곤 했다 나는 데미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내 곁에 있지 않을 때도 무엇이든 그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 내 마음에 집중하여 그를 떠올린 후 강렬한 생각을 그에게 던지듯 질문하면 되었다 그러면 질문에 집중되었던 내 영혼의 힘이 대답을 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마음속에 그린 것은 피스토리우스나 데미안이라는 어떤 특징 인물이 아니라 내가 꿈에서 만나고 있는 내가 그린 그 초상이었으며 내가 강렬히 부를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의 반은 남자이며 반은 여자인 꿈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이미 단지 나의 꿈속에서 존재하는 종이 위에 그려진 초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의 고향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자살미수자 크나우어는 나와 이상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관계를 맺었다 내가 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날 이후로 그는 충실한 하인이나 심지어는 개처럼 나에게 매달려서 자기의 생활을 나와 결부시키려고 했으며 맹목적으로 나를 따랐다 괴상한 질문이나 소원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는 유령을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카발라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내가 그러한 것은 전혀 모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지 듣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내가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다고 믿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내가 풀어야만 하는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가 나에게 기묘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의 변덕스런 착상이나 관심거리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때론 그가 귀찮아 위압적으로 내쫓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보내진 사람이었고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갑절이 되어 내게 돌아왔으며 그 역시 내게 있어서 한 사람의 안내자이거나 길이라는 걸 깊이 느꼈다 그가 구제의 길을 찾기 위해 가져온 얼빠진 책이나 저서도 내가 당장에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내게 주었다 크나우어는 후일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길에서 멀어져 갔다 그와는 싸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와는 싸움이 필요했다 공공시에서의 내 학창시절이 끝나갈 무렵 피스토리우스와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 또는 몇 번쯤은 독설과 감사와 미덕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된다 누구나 한 번은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발길을 옮겨야만 하며 설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고독한 쓰라림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 아버지와 그들의 세계 즉 유년 시절의 밝은 세계로부터 맹렬히 싸우며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나왔고 낯설게 변했다 나는 그것이 몹시 유감스러웠고 가끔 고향에 돌아가면 아주 쓰라린 심정이 되고 나였다 그러나 그 심정은 가슴속 깊이 사무칠 정도는 아니었으며 어느 정도 참을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충동으로 애정과 존경심을 바쳤거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 제자나 친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매우 쓰리고 고통스럽다 그럴 때 친구와 스승에게 향하는 반발심은 동무등 가시를 드러내며 우리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돌아오며 그것을 막으려는 온갖 타격은 자기 얼굴을 정통으로 명중하는 법이다 그때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배신과 배음망덕이라는 치욕적이며 낙인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거기에 놀란 마음은 걱정과 공포로 휩싸여 유년 시절 미덕의 사랑스러운 골짜기로 다시 숨어들지만 곧 이것과도 단절되어 버리고 이 유대조차 갈기갈기 찢어져 나간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서서히 내 내면의 어떤 감정이 피스토리우스를 무조건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내 청춘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몇 달간의 체험은 그와의 우정 그리고 그의 충고 그의 위로 그와의 친교에서 비롯됐다 그를 통해서 신은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다 그의 입을 통해 나의 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고 해석되었으며 그 본질을 드러냈다 그는 내 자신에 대한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에게서 서서히 반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의 말 속에 포함된 너무 많은 교훈적인 부분에 반감을 가졌고 그는 단지 나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 사이에서 사소한 싸움이나 다툼 불화나 절교 등의 형태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이에 환상이 부서진 파편으로 산산조각 난 순간이 있었다 얼마 동안 나를 압박해왔던 희미한 예감은 어느 일요일 그의 낡은 서재에서 뚜렷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난로 앞에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비밀의식과 종교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연구하고 명상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일이라기보다는 단지 기이한 흥미거리나 현학적 과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지난 시대에 폐허를 뒤지는 고달픈 탐색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불현듯 나는 이 모든 방법과 예배 종교 형식과 그것을 재조립하는 일에 대해 커다란 반발심이 일어났다 피스토리우스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아기를 품은 말투로 나는 말했다 내게 다시 한번 당신이 꾼 꿈 이야기를 실제의 꿈 이야기를 해주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너무나도 진부하단 말이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말을 내뱉은 순간 나는 내가 그의 심장에 명중시킨 그 화살은 바로 그의 무기고에서 얻었다는 것을 그가 이따금 내게 들려주던 풍자적 어조의 자기 비난을 내가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되던진 것임을 수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번개불처럼 선명하게 느꼈다 그 또한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고는 곧 조용해졌다 나는 불안한 심정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그는 무섭도록 창백해져갔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새 장작을 불에 던지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주 정당하오 싱클레어 당신은 정말 영리한 친구요 이제는 그런 케케묵은 일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그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받은 상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빌고 애정에 넘치는 감사를 그에게 건네고 싶었다 간절한 말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엎드린 채 불을 들여다보면서 아무 말 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그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들은 엎드려 있기만 했다 불은 다 타서 사위어들기 시작했고 불꽃이 사그라들 때마다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답고 친밀한 무엇인가가 차갑게 식어 사라짐을 느꼈다 당신이 내 말을 오해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나는 압박감에 메마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리석고 무의미한 말이 마치 신문소설을 낭독하듯 기계적으로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당신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소 피스토리우스는 나지막히 말했다 물론 당신이 옳은 거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기다리더니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이 남과 맞서 정당할 수 있는 한에서 말이요 아니, 아니 내가 틀렸어요 하고 내 마음은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 한마디 말로 그의 본질적인 약점과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스스로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건드렸다 그의 이념은 곰팡내가 났고 그는 퇴보하는 탐구자였으며 낭만주의자였다 그러자 갑자기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 의미했던 것과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은 그 자신에게는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는 지도자인 그 자신마저도 넘어서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나를 인도했던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쁜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니었다 파국의 예감은 느끼지도 않았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짓거렸던 것이다 나는 단지 약간 재치있고 약간은 심술구준 충동에 따랐을 뿐이건만 그것이 운명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사소한 부주의로 저지른 행동이 그에게는 심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때 그가 화를 내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나를 나무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해야 했다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미소라도 지었을 것이다 그가 미소를 지울 수 없다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심한 충격을 주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에 의해서 이 주제넘고 배음망덕한 자기 제자에 의해서 받은 타격을 그렇듯 말없이 감수하며 나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내 말을 운명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빠지게 하고 나의 경솔함을 몇 천배 강하게 자책하게 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타격을 가할 때는 상대방이 강하고 자기 방어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참을성 있게 묵묵히 항복한 무방비 상태의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꺼져가는 불 앞에 엎드린 채 있었다 불타는 모든 형상과 스스로 사그라드는 모든 죄의 줄기가 나에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했던 시간을 상기시켜 주었고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죄책감을 더욱 크게 확대시켜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한참 동안 그의 방문 앞에서 컴컴한 계단 위에서 집 앞에서 행여 그가 나를 뒤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나 몇 시간이고 시내와 교회를 공원과 숲을 저녁때까지 헤매고 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이마 위에 카인의 표적을 느꼈다 점차 나는 그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오로지 나를 생망하고 피스토리우스를 옹호하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매번 모든 것은 반대로 끝났다 천만 번 나는 나의 경솔함을 후회했고 그것을 철회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이해하고 그의 모든 꿈을 내 앞에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꿈은 성직자였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전도하고 영혼의 찬양과 사랑 예배의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고 새로운 상징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염원은 그의 역량과 사명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이미 존재해왔던 일에 몰두했고 너무나도 정확히 과거의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며 너무나 많이 이집트나 인도 미스트라스나 아브락사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이 세상이 이미 보아온 형상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했던 것은 전혀 새롭고 색달랐다 그것은 신선한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지 박물관의 수지품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창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었다 그들에게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신을 제시하는 일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스스로 선택하고 변경하고 임의로 지배할 수 있는 사명은 없다는 깨달음이 날카로운 불꽃처럼 나를 불태웠다 새로운 신을 원한다는 것은 잘못이었으며 이 세계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이었다 깨달은 인간에게 보여된 의무란 단 한 가지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면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진 길이 어디에 있든지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나가는 일 이외에는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나를 깊이 사로잡았고 이 생각이야말로 내가 이번 경험에서 얻은 열매였다 때때로 나는 미래의 형상과 함께 놀았고 혹은 시인으로서 혹은 예언자로서 혹은 화가로서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나에게 결부되어 있는 역할들을 꿈속에서 그려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짓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존재는 아니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두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뿐이었다 각자를 위한 천직이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 뿐이었다 그가 설령 시인이나 미치광이나 예언자나 심지어 범죄자로 일생을 끝낸다고 해도 좋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 중대한 일은 아니다 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임의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데 있으며 그 운명을 자신의 내면에서 송들이째 그리고 온전하게 끝까지 지키는 일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일부분일 뿐이며 도피하려는 노력이고 대중의 이상 속으로 숨으려는 행위인 동시에 순응이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섭고 경건하게 그 새로운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그것은 이미 몇백 번이나 예감되어 왔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된 적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자연이 만든 실험체이다 불확실하고 어떤 새로운 것 아마도 허무의 실험일 것이었다 이 도박으로 하여금 본연의 깊이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 의지를 나의 내면에서 느끼고 송들이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미 숱한 고독감을 맛보았다 이제 내 앞에는 더욱더 깊은 고독이 펼쳐졌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지만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우리는 그 일에 관해서 단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그 말을 피스토리우스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꿈은 신보였소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예감을 품고 있는 새로운 종교의 신부가 되고 싶은 거요 하지만 내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감히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요 나는 결국 다른 성직자로서 봉사를 하게 되겠지요 오르간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이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가 아름답고 신성하다고 느끼는 무엇인가에 의해 다시 말하면 오르간 연주와 비법 상징과 신화 같은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야만 하오 나는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그것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요 그것이 내 약점이죠 왜냐하면 싱클레어 그러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사치이고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아무런 요구나 주장도 없이 아주 단순하게 운명에 자신을 맡긴다면 더 위대하고 더 정당하겠지요 하지만 난 그럴 수 없다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인 거요 그것은 정말 어렵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운 유일한 일이오 나는 때때로 그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었소 몸소리가 쳐지지요 이렇듯 완전하게 벌거숭이가 되어 외롭게 서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나도 별 수 없이 다소의 따뜻함과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따금씩 가까이에 내 동지가 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한 마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개에 불과하오 자기의 운명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동지란 없어요 그는 아주 고독하고 주변에는 싸늘한 세계의 공간밖에는 없는 거요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거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자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영웅은 아니었고 자유롭지도 못했소 그들 역시 자기들에게 친밀하고 다정스런 무언가를 원했고 그들에겐 모범과 이상이 있었던 거요 그저 운명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범도 이상도 없는 거니까 그들에겐 어떤 사랑도 위안거리도 있을 수 없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런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나나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고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소 우리들은 뭔가 남달리 반항하고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남모르는 만족을 느끼긴 하지만 만약 제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단념해야만 하오 또 우리는 혁명가도 이상가도 순교자도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오 그렇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꿈꿀 수는 있었으며 미리 짐작하고 예감할 수 있는 일이었다 몇 번인가 아주 조용한 시간에 나는 그것을 조금 느껴본 적이 있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운명의 모습이 강하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 눈은 예지에 충만할 때도 있었고 미친 듯한 열기에 충혈되어 있거나 애정에 빛나거나 깊은 악의에 차 있기도 했다 그러나 다 마찬가지였다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원할 수도 없었다 단지 자기 자신만을 원하고 자신의 운명만을 원할 수 있을 뿐이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도자로서 내가 이 길을 제법 멀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그 시절 나는 맹목적으로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폭풍이 몰아쳤고 발걸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모두 그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아득한 심연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서 데미안과 닮은 두 눈에 나의 운명이 깃들여 있는 자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종이 위에 이렇게 썼다 지도자가 나를 버렸다 나는 아주 깜깜한 암흑 속에 혼자 서 있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 나갈 수가 없다 나를 도하다오 나는 그 쪽지를 데미안에게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짤막한 기도문을 외고 있으면서 이따금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나였다 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따라다녔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의 학창시절은 끝났다 나는 아버지의 제안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이 끝나면 대학에 가야 했지만 어떤 학부로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 학기 동안 철학 수업을 듣기로 했다 나는 어떤 학과라도 만족했을 것이다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데미안 에바 부인 방학 중 나는 몇 해 전에 데미안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에 가보았다 어떤 부인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말을 건넸고 이 집이 지금은 그 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데미안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부인은 그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그 부인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죽 표지의 앨범 한 권을 찾아와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데미안의 어머니를 거의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것은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모습이었다 내 꿈속의 얼굴이 바로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었다 키가 크고 아들을 닮아 남성적인 분위기의 여성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친근하고도 접근하기 힘든 데미안인 동시에 어머니이며 또한 운명인 동시에 연인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이었다 내 꿈속의 모습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적을 본 듯한 충격이 나를 엄습했다 내 운명의 표정을 지닌 모습의 여인이 있었다니 더욱이 그녀는 데미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후 나는 곧 여행을 떠났다 이상한 여행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 끊임없이 돌아다녔다 어떤 날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떠올리게 하고 그녀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닮은 마치 혼란한 꿈속처럼 나를 낯선 도시의 골목길로 정거장으로 열차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러한 헤맴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느끼게 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공원이나 호텔 정원 역 대합실에서 망연하게 앉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서 소생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곧 그것은 부끄럽고 무상한 짓이 되어버렸다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다만 낯선 곳을 달리는 기차 속에서 십여 분쯤 눈을 붙이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취리이에서 한 여자가 나를 따라왔는데 아름답기는 했지만 약간 철면피 같은 여자였다 나는 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갔다 다른 여자에게 한 시간이라도 관심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다 나는 운명이 나를 끌어가고 있음을 느꼈고 그것이 실현될 날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초조함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어느 날은 한 정거장에서 인스부르크라고 생각되는데 막 떠나는 기차의 창가에서 그녀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고는 며칠 동안 비참함에 빠졌다 그러더니 불현된 그 모습이 다시 꿈속에 나타났다 나는 나의 추적의 무의미함을 깨닫고는 부끄럽고 처참한 심정으로 곧장 집으로 되돌아왔다 2, 3주일 후 나는 H대학에 입학했다 만사가 나를 실망시켰다 내가 수강한 철학사 강의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 모두 허무하고 기계적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판에 박힌 듯 일정했고 서로들 똑같이 행동하고 소년티를 벗지 못한 얼굴에 나타나는 과장된 유쾌함은 너무나 공허하여 마치 구입한 완제품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자유로웠다 하루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 바치면서 교회의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안락하게 지냈다 내 책상 위에는 니체의 낡은 책이 몇 건 놓여있었다 그와 더불어 살고 그의 영혼의 고독을 느끼며 그를 그토록 쉴 새 없이 몰아낸 숙명을 느끼며 그와 함께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뻐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그 점에서는 면밀하게 훈련된 청춘의 유쾌함이 하늘로 퍼져오르고 있었다 어디를 가도 단체 모임이 있었고 어디를 가도 운명의 발상과 곤중 속으로의 도피가 있었다 내 뒤에서 두 남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그들 대화의 한 토막을 들을 수 있었다 흑인마을 청년들의 집과 똑같지 않소? 한 사람이 물었다 모든 것이 똑같군요 문신까지 유행이랍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젊은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 음성이 이상스럽게도 경고처럼 귀에 익숙하게 울려왔다 나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그 중 한 명은 체구가 작고 세련된 일본인이었다 가로등 아래에서 검은 그의 얼굴이 미소를 띄고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다른 남자가 다시 말을 했다 그런데 당신 내 일본 역시 사정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집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드문 법이니까요 여기에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기쁨과 놀라움이었다 나는 이야기하는 남자를 알고 있었다 바로 데미안이었다 바람이 부는 밤에 나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와 일본이를 뒤따라가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데미안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즐겁게 들었다 옛날 음색 그대로였다 아름다운 안정감과 침착함이 나를 압도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를 찾았다 그를 찾았으므로 팔에는 가느다란 지팡이를 걸치고 있었다 발걸음을 전혀 흐트리지 않은 채 그는 내 앞까지 다가와서 모자를 벗고 예전 그대로의 환한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결단성 있는 인매와 특별히 빛나는 넓은 이마를 지닌 환한 얼굴을 데미안 나는 그를 불렀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였구나 싱클레어 널 기다렸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줄곧 바라고 있었지 오늘 저녁 널 처음 만났지만 넌 우리를 줄곧 뒤쫓았었지 나를 바로 알아보았구나 물론이지 확실히 변하기는 했지만 너는 여전히 표적을 달고 있으니까 표적이라니? 무슨 표적?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것을 카인의 표적이라고 불렀어 그것이 우리들의 표적이야 너는 언제나 그것을 지니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의 친구가 된 거야 지금은 더욱 뚜렷하게 되었네 난 몰랐어 아니 애당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언젠가 내가 너의 초상을 그린 적이 있었어 데미안 그런데 나는 그 초상이 나와도 닮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어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을까 그것이 표적이었지 기쁘다 네가 여기에 와서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자네 어머니? 어머니도 여기 계셔? 하지만 나를 전혀 모르시지 않나? 아니 어머니는 너에 대해 잘 알고 계셔 너를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아마 널 알아보실 거야 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야? 가끔 편지를 쓰려고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 하지만 난 얼마 전부터 곧 너를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난 매일 오늘을 기다렸어 그는 내 팔짱을 끼고 걸었다 그의 차분함이 나의 내면으로 옮겨왔다 우리는 곧 옛날처럼 짓거리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과 견진성사 수업 방학 때 불행했던 만남을 회상했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를 밀접하게 해준 연결고리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만은 이번에도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우리의 대화는 기이하고도 예감에 가득 찬 이야기로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는 데미안과 일본인이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대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미안의 말에 의하면 그것들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현 시대 특징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어디를 가도 단합과 집단 행동이 지배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자유와 사랑이 지배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학생 단체와 합창단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결속되었으며 불안과 도피의 절망감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내면은 썩고 날가 붕괴의 직면에 있다고 했다 단합이란? 데미안이 말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단합은 단합이라고 할 수 없어 그것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알게 됨으로써 새로이 탄생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인간들은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품으로 도망쳐오는 거야 즉, 신사는 신사들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학자들은 학자들끼리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왜 두려워할까? 사람이 흔히 자기 자신과 상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내면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자들만의 공동체라니 그들은 모두 자기 인생의 법칙이 더 이상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자기들이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로마시대의 동판법과 같은 낡은 것이라는 것 그들의 종교도 도덕도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 유럽은 수백 년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저 연구만 하고 공장만 세우고 있었거든 한 사람의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몇 그램의 화약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신에게 기도를 드릴 줄도 한 시간만이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야 학생 주점 같은 곳을 들여다봐 또는 부자들이 드나드는 오락시장이라도 절망적이야 싱클레어 어디서도 진심으로 즐거운 일이란 없어 그렇듯 불안에 가득 차서 모여든 사람들은 겁을 먹고 아기에 차 있으며 어느 누구도 미들여들지 않아 그들은 이상이 아닌 이상에 집착해서 새로운 이상을 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던져대는 거야 아마도 싸움이 시작될 거야 틀림없어 물론 그것이 세계를 개선하지는 못할 거야 노동자가 공장주를 때려 죽이거나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질을 한다 해도 단지 소유주만 바뀔 뿐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은 아니야 오늘날의 이상의 무가치함을 증명해 줄 것이고 석기시대의 신들을 제거해 줄 테니까 지금 이 세계는 죽어가고 있어 이 세계는 절망하고 또 멸망하고 말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물었다 우리? 어쩌면 우리도 함께 멸망할지도 모르지 우리와 같은 자들도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런 식으로 끝나진 않을 거야 우리가 남긴 것과 생존자들의 주의로 미래의지가 결집될 거야 유럽이 기술과 과학이라는 시장으로 요란스럽게 눌려있지만 인류의 의지가 결국엔 나타나게 되었지 그렇게 되면 인류의 의지란 결코 국가나 민족, 단체나 교회 같은 오늘날의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거야 자연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는 오히려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자네나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적혀있었고 니체의 마음속에도 적혀있었지 이 중요한 흐름을 위한 물론 그것은 매일 다르게 보이겠지만 공간이 생기게 될 거야 오늘날의 공동체가 붕괴되어야만 나타날 여지가 생길 거야 우리가 시내가에 있는 어떤 정원 앞에서 멈춰섰을 때는 꽤 늦은 시각이었다 나는 여기 살고 있어 데미안이 말했다 조만간 우리 집에 와 기다릴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차가워진 밤공기 속에서 먼 귀로를 재촉했다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비틀거렸다 나는 한껏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들의 익살스러운 행동과 나의 고독한 생활 사이에서 격리감과 때로는 조소에 가까운 대립을 느끼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 번도 오늘 같은 침착성과 비밀스러운 힘으로 그것이 나와 얼마나 사소한 관계인지를 내게 있어서 그 세계가 이미 얼마나 멀리 사라져버렸는지를 느낀 적은 없었다 나는 내 고향의 관리들이나 늙고 신분 높은 신사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마치 행복한 천국에서의 추억처럼 음주로 허송세월을 보낸 그들의 대학 시절에 대한 추억에 집착했고 마치 시인이나 낭만주의자들이 그들의 유년 시절에 바치는 것처럼 그들 대학 시절에 이제는 사라져버린 자유를 찬양하곤 했었다 어디서나 똑같았다 어디서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상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도록 요구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자기의 과거 시절 어느 곳에서의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는다 사람들은 2, 3년간 포금을 하고 한성을 지르다가 기어 들어와서는 관청의 근어만 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이런 바보 같은 짓은 그 밖의 수백 가지의 다른 나쁜 일보다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질이 좋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숙소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모든 생각은 깡그리 사라졌다 나의 정신은 온통 오늘이 나에게 가져다 준 한 가지 약속에 팔려 있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술을 퍼마시든 얼굴에 문신을 하든 이 세상이 모조리 썩어 그 몰락을 기다리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랴 나는 오직 한 가지 나의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길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늦게까지 고나게 잤다 유년 시절의 성탄절 축제일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 엄숙한 축제일처럼 시작되었다 나는 초조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내게 매우 중요한 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내 주위의 세계가 변화하고 엄숙하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조차 아름답고 고요했으며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 차있는 축제일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외부의 세계가 나의 내면의 세계와 순수하게 일치된 음향을 울리고 있었다 영혼의 축제일이 다가왔으며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어떤 집도 어떤 진열장도 골목의 어떤 얼굴도 나를 방해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존재할 뿐이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눈에 익은 공허한 모습이 아니라 기대에 차있는 자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으며 경건하게 운명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큰 축제일 아침에 세상이 이처럼 보이곤 했었다 세계가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는 일에 익숙해져 외부 세계에 대한 의미는 내게서 멀어져 버렸다 눈부신 빛의 상실은 유년 시절의 상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따라서 사람은 영혼의 자유와 성숙을 위해 이 성스러운 빛을 그 대가로 포기해야 한다고 체념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단지 파묻히고 어둠에 쌓여 있을 뿐이어서 자유로운 사람이나 유년 시절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계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소년의 시선으로 내면의 전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황홀하게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막스 데미안과 작별을 구했던 교회의 정원을 다시 찾았다 비에 젖어 잿빛으로 보이는 높다란 나무들 뒤에 가려진 채 밝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생긴 작은 집이 서 있었다 커다란 유리벽 뒤에는 꽃이 핀 관목들이 있었고 빛나는 유리창 너머에는 그림과 책이 줄지어 있는 컴컴한 방의 벽이 보였다 현관은 곧장 난방이 잘 된 작은 거실과 통해져 있었는데 까만 옷차림에 흰 앞치마를 두른 말 없는 늙은 가정부가 나를 안내해 주었고 내 외투를 받아 걸었다 가정부가 나가고 나는 거실 안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마치 내 꿈속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듯 했다 문 위쪽의 까만 나무 벽 위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검정 테두리를 두른 액자에 끼워진 채 걸려 있었다 그것은 지구의 껍질을 깨고 날아오르려고 하는 황금빛 매의 머리를 가진 나의 새였다 나는 감동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마치 이 순간 내가 이제껏 행하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해답과 시련으로서 내게 돌아오는 듯 기쁘면서도 동시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번개불처럼 빠른 속도로 수많은 이미지가 내 영혼을 스쳐 지나갔다 현관문의 아치 위에 돌로 된 문장이 달려 있었던 고향의 집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년 대미안 두려움에 떨며 크로머의 속박에 메어 있던 어린 소년으로서의 나 자신 조용한 기숙사 한구석에서 동경의 세일을 그리며 영혼이 제 스스로의 그물에 뒤엉켜 있던 청년으로서의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순간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내면에서 다시 긍정되고 시인되고 확인되었다 촉촉이 젖어드는 눈으로 나는 나의 그림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때 나는 눈길을 내려뜨렸다 새의 그림 아래 열린 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부인이 서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을 닮은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활기와 의지에 넘친 아름답고 기품 있는 부인이 나를 보며 정답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은 충족이었고 그녀의 인사는 귀향을 의미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두 손을 뻗었다 그녀는 힘 있고도 따스한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 싱클레어군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잘 왔어요 그녀의 음성은 낮고 따스했다 나는 감미로운 포도주를 마시듯 그녀의 음성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시선을 들어 그녀의 고요한 얼굴과 검고 신비한 두 눈을 들여다보고 신선하고 성숙한 입과 표적을 달고 있는 넓고 아름다운 이마를 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한평생 길 위에서 헤매다가 이제야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녀는 아주 다정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친밀한 두 길이 함께 뻗어 있을 때는 온 세계가 잠시 동안 고향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그녀는 이곳을 찾아오는 동안 내가 느꼈던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음성이나 이야기하는 태도가 아들과 매우 비슷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전혀 달라 보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더욱 성숙했으며 더욱 따스했고 한결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옛날 데미안이 전혀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듯이 그의 어머니도 성장한 아들이 있는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얼굴과 머리카락 위에 감도는 숨결은 젊고 감미로웠으며 황금빛 살결은 생기넘쳤다 주름살이라고는 없었고 그 입은 마치 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꿈속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위풍 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가까이에 있는 것은 사랑의 행복이었고 그녀의 따스한 시선은 벅찬 충족감을 안겨주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 내게 보여준 새로운 모습이었다 더 이상 엄격하거나 고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숙했고 기쁨에 넘쳤다 나는 새삼스럽게 다시 결심할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그곳으로부터 더욱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가까이에 행복의 나뭇가지의 그림자처럼 어려 있었다 온갖 연락의 정원에 의해 약속된 나라를 향해 길게 뻗어져 멀고도 장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길의 높은 지점에 도달한 것이었다 나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부인을 만나 그녀의 음성을 음미하며 그녀 가까이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녀가 내게 있어서 어머니나 연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녀가 단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의 길이 그녀의 길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았다 그녀는 내가 그린 매의 그림을 가리켰다 당신이 이 그림을 보내왔을 때처럼 데미안이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내게도 물론 그랬죠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그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당신이 우리들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당신이 아직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말이에요 싱클레어 하루는 데미안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하더군요 이마에 표적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는 틀림없이 내 친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그 애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있었답니다 언젠가 한 번 방학 때 당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데미안과 만난 적이 있었지요 당신이 아마 열여섯 살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그 애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더군요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어, 맙소사 그때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주었다고요? 그때가 저에겐 가장 비참하던 시절이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데미안은 당신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또다시 공동체 속으로 도피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심지어는 술집의 단골손님이 되어 있다고도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의 표적이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을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후 저는 베아트리체를 발견했고 마침내는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나 저를 도와주었어요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비로소 저의 소년 시절에 데미안과 왜 그렇게 결부되어 있어야 했으며 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요 부인, 아니 어머니 저는 그 당시 때때로 자살까지 생각했었답니다 누구에게나 그 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그녀는 내 머리를 바람처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요 새도 아래서 나오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애써야 한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체 그 길이 그렇게도 어려웠던가 그저 어렵기만 했던가 그러나 역시 아름답지 않았던가 하고 말이에요 당신이 더욱더 아름답고도 쉬운 길을 알고 있던가요?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어려웠어요 나는 꿈을 꾸듯한 어조로 말했다 꿈이 내게로 오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꿈을 발견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길은 한층 쉬어지지요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꿈이란 없어요 또다시 괴로운 꿈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매우 놀랐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을까 아니면 방어였을까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미 그녀에 의해 인도받고 목적 같은 건 묻지 않으려는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말했다 제 꿈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다만 그 꿈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새의 그림 아래에서 제 운명은 마치 어머니처럼 어쩌면 연인처럼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그 운명에 속해 있으며 그 밖에 어느 것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이 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언제나 충실해야겠지요 그녀는 엄숙한 어조로 내 말을 보충해 주었다 비애가 그리고 이 행복한 순간에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은 열렬한 소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눈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울지 않았던가 억누를 수 없이 흘러나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나는 성급히 그녀에게서 얼굴을 돌려 창가로 걸어가서 눈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화분의 꽃 너머를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워진 포도주잔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있었다 싱클레어 당신은 아직 어린이군요 물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이 변함없이 충실하다면 당신이 바라듯이 언젠가는 온전히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나는 간신히 자신을 억제한 뒤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겐 몇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몇 명이 되지는 않지만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은 나를 에바부인이라고 부르지요 당신도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문가로 나를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정원을 가리켰다 바깥으로 나가면 데미안이 있을 거예요 높다란 나무 아래에서 나는 충격을 받고 멍하니 서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인지 또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빗방울이 나뭇가지에서 방울져 떨어져 내렸다 나는 천천히 강기슭을 따라 멀리까지 뻗어있는 정원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데미안을 발견했다 그는 우돗을 벗은 채 정원의 정자 안에 매달아 놓은 모래주머니 앞에서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나는 발을 멈추었다 데미안은 아주 멋있어 보였다 넓은 가슴, 야무지고 남성적인 머리, 팽팽한 근육으로 치켜둔 두 팔은 강하고 단단해 보였다 근육의 움직임이 파문이 있는 샘물처럼 허리와 어깨와 팔의 관절을 휘감고 있었다 데미안! 나는 그를 불렀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그는 쾌활하게 웃었다 연습하고 있어 그 작은 일본인하고 씨름을 하기로 했거든 그 사람은 고양이처럼 날쌔고 빈틈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나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루지는 못할 거야 그에게는 갚아야 할 아주 사소한 구력적인 일이 있거든 그는 속옷과 우돗을 걸쳤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 뵈었어? 그래 데미안 어머니는 정말 근사한 분이시더라 에바 부인? 그분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야 그분은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단 말이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벌써 그 이름을 알았단 말이야? 자랑할 만한 일이네 어머니가 초면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은 네가 처음이야 이날부터 나는 아들이나 형제처럼 어느 때는 연인처럼 그 집을 드나들었다 현관을 들어서서 내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아니, 멀리서 정원의 키 큰 나무들이 보이기만 해도 나는 흡족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었다 바깥에는 현실이 있었고 그 현실 속에는 거리와 집, 사람과 시설, 도서관과 강의실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고 전설과 꿈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을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과 경계선을 그 뜻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리되어 있었을 뿐이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계의 한계의 섬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탈매 방식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나는 단지 완전한 고독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나는 결단코 행복한 사람들의 잔치나 흥겨워하는 사람들의 축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더라도 부러워하거나 향수를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차츰 표적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내밀한 냉정에 동조하게 되었다 표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스럽다든지 미쳤다든지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깨달은 자 혹은 깨닫고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의 노력은 점차 완전해지는 깨달음을 위해 집중되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행복의 탐구는 그들의 의견이나 이상과 의무 생활과 행복의 기준을 집단의 그것에 더욱 밀착시키려고 애쓰는 데 있었다 물론 그곳에도 노력이 있었고 힘과 위대함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표적을 지닌 자들은 새롭고 독자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자연의 의지를 제시하는 데 반하여 그들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의지를 고집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류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사랑에 맞이하는 인류란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완성된 그 무엇이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류란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한 과정에 있는 존재이며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으며 어디에도 그 법칙이 적혀 있지 않는 그런 아득한 미래였다 에바 부인과 데미안과 나를 제외하고도 그 밖에 여러 부류의 탐구자들이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우리들의 범주에 속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특이한 길을 걸어가며 각자의 목적을 지향하는 특정한 의견과 의무에 집착했다 점성술가와 카발라 교도나 톨스토이의 신봉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부류의 섬세하고 수줍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 새로운 교파의 신봉자들 요가 수련자와 채식주의자들까지 다양했다 이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각자의 비밀스런 삶의 꿈을 존중한다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그들 중에서도 과거 속에 신과 새로운 이상에 대한 인류의 탐구 흔적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 피스토리우스를 연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고대 언어에 원서를 가져와 번역했고 고대의 상징물이나 의식의 도예를 보여주면서 이제까지 인간이 소유했던 이상이란 결국 모두가 무의식적인 영혼의 꿈에서 미래 가능성에 예감을 따랐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대 세계의 천계의 머리를 가진 신부터 기독교적인 개종의 여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의 신들을 섭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종교가 고독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고해에서 민족과 민족으로 옮겨간 종교의 변천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자료에서 우리 시대에 대한 비평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엄청난 노력으로 강렬하고도 우수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극도로 황폐해져가고 있는 현대 유럽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다 유럽은 온 세계를 얻었으나 결국 그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잃었다 우리 중에도 물론 약간의 희망과 구원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다 유럽을 개종시키려는 불교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톨스토이 신봉자와 그 밖의 여러 종파의 추종자들이 있었다 우리들이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지만 이들 교의들의 어느 것도 상징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표적을 가진 우리들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우리들에게 모든 교파와 구원론이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려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무나 운명으로 느꼈던 것은 각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완전히 자기 내면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의지에 뒤따르며 불확실한 미래가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온갖 일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느끼도록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것뿐이다 현대의 붕괴와 새로운 탄생이 임박했으며 그것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들 모두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데미안은 여러 차례 나에게 말했다 무엇이 오게 될지 짐작할 수 없어 유럽의 영혼은 오랫동안 쇠사슬에 메어 있던 짐승과 같아 그것이 해방되었을 때 최초로 행할 행동은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닐 거야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만당하고 얽매해왔던 영혼의 진정한 고난이 온천하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지나온 길이나 돌아온 길 같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날이 오는 거지 새로운 지도자나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법률 같은 것은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겠지만 오히려 의지자로서 운명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행하고 그곳에서 있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필요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은 만약 그들의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할 의지가 있어 그러나 새로운 이상이 위험하며 흉측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성장의 움직임이 문을 두드릴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때 그곳에 나타나 함께 동행할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야 그것을 위해 우리는 표적을 달고 있지 공포와 증오를 일으켜 그 당시에 인류를 좁다란 정원에서 위험한 넓은 세계로 몰아가기 위해 카인이 표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운명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능하고 활동적이었어 모세와 부처가 그러했고 나폴레온과 비스마르크도 그러했지 그 사람이 어떤 파도에 휩쓸리는가 어떤 극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만약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그는 영리한 지배자는 될 수 있었어도 운명적 인물은 될 수 없었을 거야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 로요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랬던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나 생물학적이며 진화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지구의 표면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서 수생동물을 육지로 육상동물을 물속으로 밀어넣었을 때 그런 새롭고도 전대미문의 일을 수행하고 새로운 적응을 통해 그들 종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운명적으로 각오를 갖추고 있던 표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들이 자기의 종족 가운데서 보수적이고 보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이한 별종이나 또는 혁명적인 성향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정으로 넘어가면서도 자기의 종족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린 그 점을 잘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하려는 거야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눌 때 때때로 에바 부인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 그녀는 자기의 의견을 펼치는 우리들을 신뢰와 이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동시에 반향이 되어주었다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 그녀로부터 비롯되어 다시 그녀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 가까이 앉아 있거나 때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애워싸고 있는 성숙함과 영혼과 분위기에 한몫 끼는 일이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나의 내면에서 어떤 혼돈이나 변화 혁신이 일어나면 그녀는 금방 그것을 알아차렸다 자면서 꾸는 꿈조차 그녀로부터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꿈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 꿈은 그녀에겐 이해가 쉽고 자연스러웠으며 그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얼마 동안 나는 마치 우리들이 나눈 일상 대화의 복제화도 같은 꿈을 꾸었다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나 혼자나 또는 데미안과 함께 긴장하며 위대한 운명을 기다리는 꿈을 꾸었다 운명은 그 모습을 감춘 채였지만 어딘지 에바 부인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혹은 배척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당신의 꿈은 완전하지 않군요 싱클레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잊어버린 부분이 생각이 났다 내게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불만을 느꼈고 욕구로 고민하곤 했다 그녀를 끌어앉지도 못하면서 그녀를 가까이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곧 그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내가 며칠 동안이나 찾아가지 않았다가 어스턴한 마음으로 다시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믿지도 않는 소원에 정신을 팔아선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 소원을 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하고 올바르게 바라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당신이 그 소원 성취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 정도로 바랄 수 있다면 그땐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소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후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녀는 별에 반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손을 뻗어 별에 예배했고 별의 꿈을 꾸고 별에게 자기의 생각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별을 끌어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루어질 희망도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의 시를 썼으며 자기를 개선하고 정화시킬 생명의 시 한 편도 지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모두 별을 향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바닷가에 높은 벼랑 위에 올라 별을 바라보며 별에 대한 사랑을 불태웠다 그리움이 절정에 달한 순간 그는 별을 향해 허공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도약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번개처럼 생각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바닷가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채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만약 그가 뛰어올랐던 그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하고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가 별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터였다 사랑은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심각하게 말했다 또 요구해서도 안 되지요 사랑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요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 의해서 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당기게 되면 난 가겠어요 나는 아무런 선물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 획득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번에는 그녀는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영혼 속에 완전히 틀어박혀 사랑한 나머지 불타 없어질 것 같다고 느꼈다 세상은 그에게서 사라져버렸으며 더 이상 푸른 하늘도 파릇한 숲도 보이지 않았고 시냇물도 그에게는 졸졸거리며 흐르지 않았으며 하프도 그에게는 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졌고 그는 가난하고 비참해졌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소유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거나 파멸하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는 사랑이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음을 느꼈다 그의 사랑은 자꾸만 강해져서 그녀를 끌어당겼고 그 아름다운 여자는 마침내 그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그녀가 왔고 그는 그녀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다 그러나 막상 그 여자가 그의 앞에 왔을 때 그녀는 아주 달라져 있었다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온 세계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을 느끼며 전율했다 그녀가 그의 앞에 서서 그에게 몸을 맡겨오자 하늘과 숲과 시내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빛나며 생생하고도 화창하게 그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말을 속삭였다 그는 여인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온 세계를 지니게 되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은 그의 내면에서 타올랐고 그의 영혼을 통해 환희의 불꽃을 태웠다 그는 사랑을 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한 사랑을 한다 에바부인에 대한 사랑이 내게는 내 삶의 유일한 의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의 모양은 매일같이 달라졌다 이따금 나는 나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 도달하려 애쓰고 있는 것은 그녀 개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징에 불과하며 그것은 나를 나의 내면으로 더욱더 깊이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절박한 질문에 대하여 마치 내 속에 무의식적인 무엇인가가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그녀 곁에서 관능적인 욕망에 불타올라 그녀가 만졌던 물건에 입을 맞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관능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현실과 상징이 서로 겹쳐지고 있었다 내가 우리 집 내 방에서 그녀를 조용히 생각할 때면 그녀의 손이 나의 손 안에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녀 곁에서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녀가 진정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꿈을 꾸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에바 부인의 입맞춤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내 머리카락을 싸듬어주고 성숙하고 향기로우며 따스한 미소를 지어주면 나는 마치 내면이 더 진일보한 느낌을 받았다 내게 중요하고 숙명적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모든 사상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사상 또한 그녀로 변신할 수 있었다 2주일 동안이나 에바 부인과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할 성탄절 휴가가 반갑지 않았다 그러나 휴가는 그다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생각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HC로 돌아와서도 나는 이 안정감과 관능적인 그녀의 존재로부터의 해방감을 즐기기 위해 이틀 동안이나 그녀 집을 찾지 않았다 또한 나는 새로운 비유 방법으로 그녀와 결합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강물이 되어 흘러들어가는 바다였다 그녀는 별이었다 나 자신도 별로서 그녀에게로 다가섰으며 우리는 서로 만났고 서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느꼈다 원을 그리며 서로의 주위를 행복하게 맴돌았다 내가 다시 그녀를 방문한 첫날 나는 그녀에게 이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게 하세요 이른 봄날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내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열린 창문으로 훈훈한 바람이 히아신스의 무거운 향기를 방 안으로 휘몰아놓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으므로 나는 계단을 통해서 데미안의 서재로 갔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는 늘 그랬듯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었었다 방은 어두웠고 모든 창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데미안이 화학실험실로 이용하는 조그만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밝고 하얀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나는 무심코 한쪽 커튼을 젖혔다 바로 그때 나는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옆에 데미안이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언젠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는 느낌이 번개불처럼 스쳐갔다 그는 두 팔을 아무 움직임도 없이 내려뜨리고 무릎 위에 두 손을 놓은 채 앉아있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소 앞으로 숙이고 있는 그의 얼굴은 무간박해 보였으며 눈동자에는 조그맣게 반짝이는 빛의 반사가 마치 한 조각의 유리처럼 생기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있었으며 몸서리쳐지는 마비 상태 이외의 다른 표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사원 현관에 세워져 있는 태고적 짐승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는 거의 숨을 쉬지 않는 듯 보였다 나는 되살아난 추억에 몸을 떨었다 수년 전 내가 소년이었을 때 지금과 똑같은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내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얼굴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아마도 6년 전인 그때에도 그는 나이 들어 보였고 시간을 초월한 듯 보였다 얼굴에 있는 주름살 하나도 그때와 다름이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가만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거실에서 나는 에바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다 그녀에게서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가자 눈부신 하얀 빛이 사라졌다 데미안에게 다녀오는 길이에요 나는 성급하게 소곤거렸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가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무엇에 몰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애를 깨우진 않으셨겠죠? 그녀가 황급히 물었다 그는 내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곧 되돌아 나왔어요 에바 부인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싸듬었다 걱정 말아요, 싱클레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 애는 명상에 잠겨 있을 뿐이에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함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거실 안을 서성거리며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히아신스의 꽃향기를 맡기도 하고 문 위에 걸린 나의 새 그림을 쳐다보며 오늘 아침 이 집 전체를 메우고 있는 암울한 분위기를 답답하게 호흡했다 대체 무엇일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에바 부인은 곧 되돌아왔다 빗방울이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에 방울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피곤히 그녀의 온몸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몸을 굽히고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에 입을 맞추었다 나에겐 그 물방울이 눈물 같은 맛으로 느껴졌다 그에게 가볼까요? 나는 소곤거리는 낮은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어린애 같은 짓 말아요 싱클레어 그녀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마력을 깨뜨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큰 소리로 나물었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세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당신과 아무런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군요 나는 그 집에서 나와 시내를 지나 산을 향해 달려갔다 흩날리는 가는 빗방울이 나에게 뿌려졌고 구름은 무엇인가 억눌린 듯 겁을 집어먹은 것처럼 나지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지만 높은 곳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는 듯했다 잠깐씩 태양이 강철 같은 잿빛 구름 사이로 때로는 파리하게 때로는 눈부시게 얼굴을 내밀었다 그때 하늘에서는 누런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가고 있었다 구름이 잿빛의 벽에 부지쳤다 몇 초 동안 바람이 누런 구름과 잿빛 하늘을 하나의 형상으로 한 마리의 거대한 새의 형상을 만들었다 새는 푸른 혼돈으로부터 뛰쳐나와 헐헐 날개를 치며 하늘로 사라졌다 그러자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고 비와 오박이 뒤섞여 쏟아졌다 짧았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천둥 소리가 빗발에 얻어맞은 풍경 위로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곧 다시 햇살이 비쳐들고 갈색 숲 너머에 있는 산 위에 쌓인 눈이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흠뻑 젖은 채 바람에 떠밀려서 몇 시간 후에 되돌아오자 데미안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실험실에는 가스불이 켜져 있었고 종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작업 중인 듯했다 앉아 그는 의자를 권했다 피곤하지? 지긋지긋한 날씨야 바깥에서 한참 헤맸나 보네 곧 차를 가져올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단순한 벼락일 리 없어 그는 나를 살피듯이 쳐다보았다 너 무엇을 보았니? 어 잠깐 동안이지만 구름 속에서 하나의 형상을 분명히 보았어 무슨 형상을? 한 마리의 새였어 황금 매? 그것이었나? 네 꿈 속의 새 마리야 어 나의 매였어 누렇고 굉장히 컸어 곧 검푸른 하늘로 날아 들어가 버렸어 데미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늙은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다 싱클레어 차를 마셔 나는 네가 그 새를 우연히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연이라고? 그런 것을 우연히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우연히 볼 수는 없겠지 그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할 거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 아니 나는 다만 그것이 변화를 운명의 한 걸음을 뜻한다고 느낄 뿐이야 그것이 우리 모두와 관계 있다고 생각해 그는 성급한 걸음으로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운명의 한 걸음이라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 어머니도 어제 똑같은 예감을 느끼셨다고 하더군 나는 사다리를 타고 어떤 나무줄기인가 탑인가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어 위에 올라가 보니 그곳은 넓은 평야였는데 도시나 마을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불타고 있었어 전부를 이야기할 수 없어 아직 모든 것을 뚜렷하게 파악한 게 아니니까 꿈을 너와 연관지어서 해석해? 내가 물었다 나와 연관지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꿈은 나 개인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어 거기에 대해선 네 말이 맞아 나는 내 영혼의 동요를 보여주는 꿈과 매우 두물긴 하지만 온 인류의 운명을 암시하는 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 물론 그 꿈을 아주 두물게 꾸지 예언이고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꿈은 아직 꾼 적이 없어 그런 꿈은 해석이 너무 애매하지 그렇지만 나 개인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닌 꿈을 꾸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다시 말하자면 그 꿈은 과거에도 여러 번 꾸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옛날의 다른 꿈에 속해 있는 거야 이 꿈들은 싱클레어 내가 전에도 너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 예감을 얻는 꿈들이란 말이야 우리들의 세계가 진정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멸망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예언할 근고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그것들로부터 이 세계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결론 짓거나 느끼거나 혹은 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좋지만 아무튼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곤 했어 그것은 처음엔 아주 약하고 희미한 예감에 불과했지만 갈수록 뚜렷하고 강해졌어 아직도 나는 나와도 관련이 있는 어떤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몰라 싱클레어 우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세계는 스스로 혁신하려 하고 있어 죽음의 냄새가 나 죽음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없는 법이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스러운 일이야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네 꿈의 나머지 부분을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나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부탁했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 이때 문이 열리고 에바 부인이 들어왔다 여기에 함께 있었구나 설마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녀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디미아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에게 다가오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왔다 우리는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그저 새로운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물론 그것엔 아무런 표적도 붙어 있지 않아요 오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결국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작별을 구하고 혼자 거실을 지나갈 때 풍겨온 히아시스 향기가 시들고 무미한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한자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들을 덮쳐온 것이다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데미안 종말의 시작 여름 학기 동안에도 H에 머무르고 싶다는 나의 뜻은 관철되었다 집 안에 있는 대신 우리는 언제나 시내가에 있는 정원에 나와 있었다 씨름에 완전히 패배한 일본인은 돌아가 버렸고 톨스토이 신봉자도 오지 않았다 데미안에게는 말이 한필 있었는데 그는 매일 말을 탔다 나는 종종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다 이따금 나는 이러한 내 생활의 평화에 깜짝 놀라곤 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독했으며 체념하고 괴로움과 싸우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H씨에서 지낸 몇 개월이 내게 있어서는 마치 안락하고 황홀하게 지내도록 허락된 꿈의 섬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롭고 더욱더 높은 공동체의 전조임을 예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에도 불구하고 종종 깊은 슬픔이 엄습해왔는데 그것은 이러한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내겐 고뇌와 광분이 필요했다 언제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꿈에서 깨어나 아무런 평화도 공존도 없이 단지 고독과 싸움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세계 속에 다시금 혼자 있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런 생각을 한 뒤부터 나는 아직 나의 운명이 이 아름답고도 고요한 풍경 속에 머물러 있음을 기뻐하며 갑절의 애정으로 에바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여름의 몇 주일은 빨리 너무도 쉽게 지나갔고 학기도 벌써 끝나가고 있었다 머지않아 이별이 올 테지만 나는 이별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일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꿀이 있는 꽃에 나비가 집착하듯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날들에 집착했다 행복한 시절이었고 내 인생 최초의 충족이었으며 공동체의 가입이었다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닥쳐올 것인가 나는 또다시 싸워야 하고 동경에 괴로워하고 꿈을 꿀 것이며 고독해질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예감이 몹시 강렬하게 나를 엄습해왔다 동시에 에바부인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타올랐다 가슴이 저려왔다 머지않아 나는 그녀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집안을 거니는 그녀의 당당하고도 다정한 발걸음 소리를 듣지도 내 책상 위에서 그녀가 준 꽃을 볼 수도 없게 된다 결국 나는 무엇을 얻었던가 그녀를 얻는 대신 그녀를 영원히 나의 것으로 얻으려 싸우는 대신 꿈을 꾸었고 안락함에 내 몸을 맡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까지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한 진정한 사랑에 대해 온갖 말들이 떠올랐다 수많은 세련된 경고의 말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벼운 유혹 또는 약속들이 불현듯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내 방 한가운데 서서 나는 모든 의식을 집중하여 에바부인을 생각했다 나는 그녀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녀를 나에게 끌어당기기 위해 내 모든 영혼의 힘을 집중했다 그녀는 나에게로 와야 하며 나의 포옹을 열망하고 나의 입맞춤이 그녀의 성숙하고 사랑스러운 입술을 탐욕적으로 헤쳐놓아야만 했다 나는 선체로 손발이 차가워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무언가 밝고 차가운 것이 나의 내면에 단단하게 응어리졌다 나는 그 순간 가슴 속에 한계의 수정을 품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아임을 깨달았다 냉기가 가슴까지 올라왔다 그 무서운 긴장에서 깨어나자 나는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죽도록 피곤했지만 불타오르듯이 황홀하게도 에바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볼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왔다 아주 가까이에서 요란스럽게 들리더니 갑자기 멈췄다 창가로 뛰어가 보니 데미안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래로 내려갔다 무슨 일이야 데미안? 설마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는 내 말을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매우 창백해 보였으며 그의 이마에서 양쪽 볼 위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헐떡이는 말의 고삐를 정원의 울타리에 메고는 나의 팔을 잡고 거리로 내려갔다 소식 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데미안은 나의 팔을 꽉 쥔 채 어둡고 연민에 가득 찬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시작되었어 물론 너도 러시아와 긴장 상태를 알고 있었겠지만 뭐라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정식으로 선전포고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전쟁이야 내 말을 믿어 나는 그날 이후 이 문제를 가지고 자네를 괴롭히진 않았지 하지만 나는 그 뒤 세 차례나 새로운 징조를 보았어 욕헌데 그것은 세계의 멸망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며 혁명도 아니었어 전쟁이었어 너는 이 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볼 수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거야 벌써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겐 생활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싱클레어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 아마도 대전쟁 굉장한 규모의 전쟁이 될 거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어 새로움은 낡은 옛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 되겠지만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실감나지 않았다 난 모르겠어 너는? 그는 어깨를 움칠했다 동원령이 내리면 난 곧 입대할 거야 난 소이거든 네가?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 그렇겠지 나의 적응력이 하나지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언제나 올바르기 위해서 좀 과다한 일을 해왔잖아 나는 일주일 안으로 전쟁터에 가게 될 거야 오, 맙소사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 발포를 명령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해 이제 우리들은 모두 커다란 수레바퀴 속에 휩쓸려 들어가게 될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분명 징집되겠지 그럼 너희 어머니는 대미안 나는 그제야 비로소 불과 15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사이 세상은 얼마나 변해버렸는가 감미롭기 그지없는 영상을 불러일으키려고 나는 모든 영혼을 모았는데 지금 운명은 위협적인 무서운 가면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머니는 안전하실 거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말이야 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거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대미안 그는 밝고 쾌활하게 웃었다 이 어린 친구야 물론 알고 있었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서 에바 부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어머니나 나를 불렀지? 그렇지 않아? 그래 불렀어 나는 에바 부인을 불렀어 어머니는 그걸 감지하셨어 어머니가 갑자기 나더러 너에게 가봐달라고 부탁하시더군 그때 마침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는 되돌아서 걸었으나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는 말을 타고 되돌아갔다 2층 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나는 대미안이 전한 소식 때문에 아니 그 이전의 긴장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진맥진에 있는가를 느꼈다 에바 부인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으로 그녀에게 도달했다 그녀가 직접 와줬더라면 오지 않았다 해도 이 모든 것은 얼마나 기이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대미안은 그것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세계의 조류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가슴 한복판을 뚫고 흘러간다 모험과 거친 운명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지금이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순간이 오리라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대미안이 옳았다 감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상한 일은 이제 내가 그렇게도 고독하게 염원해왔던 운명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아니 온 세상과 함께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좋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 저녁 무렵 시내를 걸어갈 때 거리는 온통 흥분으로 들끓었다 어디를 가도 전쟁이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에바 부인의 집으로 가서 정원의 정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내가 유일한 손님이었다 아무도 전쟁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에바 부인이 내게 말했다 친애하는 싱클레어 오늘 당신이 나를 불렀지요 왜 내가 직접 가지 않았는지는 잘 알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부르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표적을 지닌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부르세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정원의 황혼 속으로 걸어 나갔다 고요한 나무들 사이를 이 신비에 찬 여인은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지나갔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작은 무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내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졌다 사태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곧 전쟁이 시작되었고 데미안은 은회색의 군복을 입은 낯선 모습으로 떠나갔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그녀와 작별하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입을 맞추고 잠시 나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불타는 큰 두 눈이 나의 눈을 바싹 들여다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된 듯했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말했지만 그것은 운명이었을 뿐이다 청년들은 병영에서 나와 기차를 탔고 그 많은 얼굴 위에서 나는 하나의 표적을 보았다 그것은 우리들의 표적이 아니라 사랑과 죽음을 의미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표적이었다 나 역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포옹을 당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기꺼이 그것에 응답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심정은 단순한 도취일 뿐 운명의 의지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도취는 신성했다 그것은 운명과 마주하고 극도로 흥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터로 갔을 때는 거의 겨울이 다가와 있었다 처음에 나는 끊임없는 총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소 실망했다 나는 이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왜 드문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위해 죽을 수도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이상이 아닌 공동체의 이상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가 인간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군인으로서 의무와 공통적인 위험이 그들을 회길시켰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매우 당당한 태도로 운명의 의지에 접근하고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뿐 아니라 다른 때에도 목적도 모른 채 터무니없이 거대한 것에 대해 완전히 헌신하는 광기어린 시선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믿고 생각했다 이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었고 미래를 형성할 때 그들을 필요로 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전쟁과 영웅주의, 명예나 날가 빠진 이상을 완고하게 고집하면 할수록 인간의 목소리는 더욱 멀어졌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전쟁의 외적이고 정치적 목적에 대한 질문처럼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인간성과 같은 그 무엇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내 옆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은 적에 대해 증오와 분노, 사륙과 파괴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적이란 그 목적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우연한 것이었다 가장 과격한 것조차도 본래의 감정은 적에 대해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행동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미처 날뛰고 죽이고 파괴하고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하는 분열된 영혼의 발산에 불과했다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우고 있다 알은 이 세 개였고 이 세 개는 산산히 부서져야 했다 어느 이른 봄밤 나는 우리가 점령한 농가 앞에서 보초를 썼다 미지근한 바람이 우울하게 간간히 불어왔고 플랑드르 지방의 높은 하늘은 구름덩이가 흩날려가고 있었다 구름의 뒤쪽 어딘가에 달이 떠 있는 듯했다 그날은 왠지 하루 종일 불안했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근심이 내 마음을 어선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어두운 초소에서 이제까지의 내 생활과 에바부인 데미안을 떠올렸다 나는 백양나무에 기대어 서서 움직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몰래 바르르 떨고 있는 하늘의 밝은 빛이 곧 커다랗게 솟아오르는 형상의 행렬이 되었다 맥박이 가냘프게 뛰고 바람과 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피부의 무감각 상태와 선뜻선뜻 느껴지는 내면의 각성에 의해 나는 지도자가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름 속에 대도시가 보였고 그곳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대한 풍경 속으로 때를 지어 흩어져갔다 그들 가운데 반짝이는 별을 머리에 단 산맥처럼 거대하며 에바부인 같은 표정을 지닌 힘찬 신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치 커다란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 그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라졌다 여신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며 여신의 이마 위에 박힌 점이 환하게 빛났다 마치 꿈이 여신을 지배하는 듯 보였다 여신은 두 눈을 감았고 그 커다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돌연 여신은 날카로운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이마에서 수없이 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튀어나왔고 그것들은 아름다운 활 모양과 반원을 그리면서 어두운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그 중 별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내게 쏜살같이 똑바로 날아오며 나를 찾는 것 같았다 그것은 괭음을 내며 수없이 많은 불꽃으로 장렬했고 나를 솟구쳐 올렸다가는 다시 땅에 내동댕이 쳤다 우레아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세 개가 내 위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많은 상처를 입고 흙에 뒤덮여 백양나무 곁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나는 지하실에 누워있었고 포탄이 나의 머리 위에서 우르릉거리고 있었다 나는 화물차 안에 누워서 황망한 벌판 위를 덜거덕거리며 지나갔다 나는 대부분 잠을 자거나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나를 지배하는 어떤 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마구깐 집더미 위에 누워있었다 주위가 몹시 어두워 누군가가 내 손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나 나의 내심은 계속해서 가려고 애썼고 그것은 한층 더 강렬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다시 차 안에 누워있었고 그 후에는 들 것인지 사다리인지에 누워있었다 점점 더 강력하게 그 어느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음을 느꼈을 때 마침내 나는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절박감 외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드디어 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밤이었고 나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강렬한 끌림과 절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어떤 홀 바닥 위에 잠자리를 펴고 드러누워 있으며 내가 부름을 받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나의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놓여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누워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마 위에 표적을 갖고 있었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도 말을 할 수 없었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리 위 벽에 걸린 등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춰주었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 시간 그는 끊임없이 내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내게로 다가와 거의 얼굴이 맞닿을 정도가 되었다 싱클레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눈으로 그에게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연민에 찬 미소를 지었다 꼬마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입은 이제 나의 입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는 나직이 말을 계속했다 브란츠 크로모를 아직도 기억하나? 나는 그에게 눈을 깜빡여 보였다 그리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었다 어린 싱클레오 들어봐 나는 떠나야만 돼 너는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게 될 거야 그러머나 그 밖의 일 때문에 말이야 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내가 쉽게 말을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갈 순 없을 거야 그럴 땐 너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너의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조금만 더 에바 부인이 부탁했어 만약 네가 언젠가 나쁜 처지에 누이게 되면 그녀가 나에게 주어 보낸 입맞춤을 너에게 해주도록 말이야 눈을 감아 싱클레오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피가 조금씩 흐르는 내 입술 위에 그가 가볍게 입맞추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다 붕대를 감아야 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자마자 나는 재빨리 옆의 매트리스로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있었다 붕대를 감는 일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역시 내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열쇠를 발견했고 때때로 어두운 거울 속 운명의 형상이 졸고 있는 그곳 내 자신의 내면에 완전히 들어서서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데미안과 같은 내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과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명작 이야기 데미안 중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